저희가 여기서 이제 시간제어를 배웠잖아요 시간을 뒤로 돌리면은 어떻게 되지?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은 오오 시간을 되돌렸어요 응, 체낫이에요 크아 미쳤다 미쳤어 아 잠깐만 어? 시간 돌려서 내가 도와줘야 되나? 아뇨아뇨 무너졌거든 여기가 뭐하세요? 잠깐만요, 오류가 있었어 야 죄송합니다 우와, 체낫, 게이머있어 뭐야 아, 내가 분신을 만들어야 되나 보다 아, 분신사바를 거기서 해 거기서 분신사바해 바로 분신이 여기선 안돼 풀어야 돼, 내가 분신으로 하고 응 아, 누르고 있기 분신을 하고 제가 분신으로 가서 저기서 열고 지나갈게요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네 앗 이거 잡은, 이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굳힐 수는 없어요? 그건 안돼 아, 돼요 흠 아, 돼요? 돼요, 돼요 그렇구나 여기서 난 시간을 꽉으로 돌리면 돼 맞고는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가면 돼 별거 없네요 이거 뭐야 빡 이거 뭐예요? 어... 이건 시간 돌려서 앞으로 당겨 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위에 매달리는 것도 있네 어 뭐지 이게? 잠깐만 시간 시간 마크가 뜨거든? 네 아아아아 나 완전 이해함 끽끽끽끽끽끽 과거에는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여기에 있어요 무슨 의미죠 이게? 일단 저 여기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아아 완전 알다 과거에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아 위로 갈 수가 있는데 저거 아까 위로 어떻게 올렸어요? 위로 올려봐요 시간으로 시간으로 위로 올려봐요 제가 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아 그렇구나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컴비플레이 일단 매달려 보세요 그럼 내가 다시 해볼게 그리고 위에 찍는 게 있거든요? 음 한번 매달려 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다 올라갔네 뭐가 바뀌네? 저기 열리네 열리네 열렸네 열렸네 와 멋있다 이 연출 워워워워워워 형 이쪽으로 오면 될 듯 그냥 가면 돼 나 다쳤어 다쳤어 다시 다시 다쳤어? 어 열린건가? 열린거 아니? 일단 분신 만들어놓고 가서 되돌리면 안되나? 열린거? 우리 되돌리면 돼 봐봐 되돌릴게요 시간아 되돌라가라 건너갈 수 있어요? 여기로 가야되는데 여기 제 앞에 보이는데 저 앞에 저거는 뭐에요? 이거? 이거 땡겨지는게 있나? 여기서 이게 저 밑에 저 아이콘이 뭐지? 그니까 저 위에 아무튼 누르는게 저 누르는게 해야지 저게 열릴거 같아요 분신을 남기고 와서 하는거 아닌가 그러면 또 아까처럼 저거 근데 여기를 일단 건너가야되니까 저기를 저..저기를 다시 처음 이거 이용해서 또 건너야되나보다 이거 나 이거 형? 어 어 형 형 건너가보셈 아니아니 이걸 이용해서 니가 건너가야되는거 아냐? 저기는 내가 이미 갔어요 여기요 그거 그거 꽉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에? 눌러서 이게 내려간거죠 이게 그거를 내가 이걸 아이고 내가 이걸 시간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앞으로 튀어나오고있죠 무너지기 전으로 이렇게? 아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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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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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시간을 다시 앞으로 하면은 앞으로 해보세요 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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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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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떨어지게 새 다 떨어지게? 아아 저거 중간에도 멈출 수 있어요? 나 완전 알았다 그거를 대가리를 중간으로 멈춰야되네 이렇게 멈출 수 있어 아 맞네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게? 예예 발판처럼 해봐 올라가 봐 대가리에 대가리 엘리베이터처럼 사용해보세요 오 떴다 해골 원위치 아니면은 여기다 분신을 남기고 올라갈게요 잠깐만 분신을 남기고 올라가? 내려봐요 아예 아예? 이렇게? 그냥 다 끝까지 감아버려 끝까지 감아버려 끝까지 감아버려 아니 뒤로 뒤로 감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고 이제 올려요 올려 감아 이걸 띠띠띠띠띠띠 호! 호! 어때요? 됐어 이거야? 일단 여기를 담겨 놓고 숫자베 아저씨들 우리 머리 나쁜 아저씨들 하긴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열렸고 으흠 갑자기 나 왜 죽음? 아 내가 넘어가서 이게 다쳐서 그런가보다 나도 글로 가야되나? 네 어서 어까이 저기로 어떻게 가냐 그냥 건너가면 되나? 네 매달려서 가면 돼 저.. 갈 수 있나 내가? 2단 점프 어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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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이렇게 돼있었어 어 그치 제가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한번 감아보세요 네 앞뒤로 한번 감아 앗 네 아 사망함? 아냐아냐아냐 그냥 보는거야 이거 어떻게 됐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니까 끝까지 한번 가봐봐요 왔다갔다 한번 크게 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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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종으로 해서 해야되서 제가 플레이어로 뛰어야 되는거같애 형이 해주고 여기로 가구 그쪽에서 감을수 있네? 또 감아볼까? 예 이이잉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구만 여기가 최대 잖아요 그쵸 여..여기는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되지? 거기? 이거는 뭐야 이거 미니게임이야 뭐야 이거 왜 있는거야 얘 얘 얘 얘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 얘를 앞으로 계속 보내는게 목적이에요 음 그러면은 저 위쪽에서 뭔가 해야될거 같은데 건너가셔가지고 지금 순서상 저쪽으로 다시 한번 이거 부스터 해줄게요 이거 이거를 한번 왼쪽은 변하는거 없죠 변하는거 없네 그럼 여기밖에 없네 휴강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올려줄 수가 있거든 시간 조정정 근데 여기서 이제 분신을 이용해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위층으로 가야돼 1층으로 가면 안되고 음 더 올라가야 된다고? 네 내려요 내려요 다시 한번 해줘요 점프 네 갑니다 자 테넷 테넷테넷 대작전 여기서 시간을 돌려버리면은 꽝 아 안되네 여기서 내가 올려줄 수 있거든 요렇게 그럼 이렇게 분신을 만들.. 잠깐만요 여기서 분신을 만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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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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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올라갔어 또? 분신 분신 어 난 분신 아직도 이해가 안돼 분신이 자기가 그걸 지정을 하고 내려보세요 이렇게 죽일 수 있네? 죄송 아하 다시? 다시 점프? 네 하시고 champ 돌려라 한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올려보시면 jersey 올려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분신을 만들어요 그럼 저기 반짝거리는게 보이죠? 네네네 그럼 다시 내려봐요 81 분신은 그대로잖아요 아 내가 가고 또 올리고 완전히 했어 난 또 올려 아? 개머리 써야돼 왜절로가요? 아니 여기 올거 없지 분신 여기에서 분신당겨 분신당기고 이렇게 내리면은 그렇죠 다시 올리고 아 왜 자꾸 떨어질것 같지? 아 됐다 내가 할 수 있는거는 지금 없죠 제가 한번 찾아볼께요 여기서 네 어 나 열렸어 열려서 여기 간다 인형 들어올 수 있죠 일로 너무 쉬워 히힛 형 응 키보드로 하세요 키보드가 더 쉬워요 아니야 패드가 더 쉬워 평생을 패드로 해왔어요 여기 뭐 있는데요? 여기 시간을 돌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자 아니 아니에요 이쪽인가보다 아니 왜냐면 패드는 방향 방향 잡는것도 진짜 어려워 아니야 난 쉬워 뭐 없나? 아까 그 뭐 갚는거는 별거 없었어요 아까? 시간 갚는거? 어 뭐 아닌거 같은데 여기에 여기 어디를 일하는건지 모르겠어 그게 작동이 안되는데요? 타임 그 시계가 저기 건너편인가봐요 우리 왔던데 이거 아닌거 같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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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네 여기 밟으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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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분신을 이용하는거 아니야 그럼 또? 아 그런거 같애 형이 저기 밟아봐 아까 여기 전기를 넣어야되네 어 밟아봐 저기 하나 여기 분신 하나 써야겠네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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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서 테넷 뭔진 모르지만 여기서 테넷 왜 하는진 모르지만 테넷을 하면 어떻게 돼? 아 점프 아 쉽네 쉽네 쉬워요 게이밍 와 лег me kin 와 저iously 범위 오오오오 너무 sexuality 너무 아름다 큐티 사건 이후로 이 부부 꼴보기 싫다는데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건 조금 화는 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게임 보기가 싫어졌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 아 그 정도예요? 정내미가 들었어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창작물 보면 매력 있는 아기인도 있고 하는데 좀 워킹덴 그냥 이래서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워킹데드에 나오는 꼭 그 밉상 캐릭터 한 명씩 나오잖아요 에피소드 하나의 그런 느낌 오.. 담요 이들은 계속 따라서 이 게임 한 번 또 해보죠 하악 영차 뭐야 내가 이쪽에? 여기서 테넷을 해볼게요 응 지간을 돌리면 어떻게 됨? 이놈 봐 문이 열렸는데 앞에? 뭐가 올라갔는데? 아 분신으로 올려놓고 한쪽도 한쪽도 마저 올려야되나? 하나가 올리면 하나가 내려가거든? 아 잠깐만 아아 그거 누른 다음에 내가 꽝 쳐서 고정? 아닌가? 이거는 어 형 내려놔봐요 그거 나 어떻게 되나 잊어요 아 뒤지네 네 다시 안올라왔던데 이쪽 저 바디케이트 양쪽에 올라가야 되거든? 왜 안돼 와아 잘한다 너 피지컬 전제 아니야? 전제 아니냐구 이정도면 전제 아니냐구 어깨네 또 어깨가 슬슬 나오네 아 여기서는 또 어떤 모험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 이쪽이다 여기에서요 여기에 테넷을 걸어볼게요 네 이기기기기기 아 이거 또 뭐야 비가 와 이거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이거를 뭐 타고 올라가는건가? 잠깐만 매달릴 수 있나? 잠깐만요 그런건 아니고 아 이 비로 불을 꺼야되는거 같은데? 이거를 올려서 좌우로 옮겨서 저 불을 끄면은 저 바디케이터가 열리는 구조 아닌가? 지금 불 불을 꺼야되는거 같은데 이 비부름을 움직여서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저 갈고리 같은게 있거든요 예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옮기는거 같은데? 여기는 여기는 그냥 미니게임하는 데인가 보다 내가 간 데는 미니게임은 하지맙시다 왜요? 하기싫어요? 이게 반절밖에 아직 못왔다며 여유부릴 때가 아니더라고 아 이렇게 살짝 올릴게 일단 아 이렇게 해서 불을 꺼 그렇지 조지는거지 오케이 좌..좀 좌로 더 우로 더 오케이 오케이 조져 조져 그렇지 위에는 못해요? 위에도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조져야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총 다 껐어? 응 까아 열렸다 섹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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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자 같이 가 여기 뭐가 이것저것 많은데 그냥 가도 되겠죠? 나 어딘? 형? 일로 가도 되는거야? 응 이거 뭐 미니게임 하러 온거 아니지? 네 형 미니게임 형 미니게임 인거 같은데? 거기? 아 미니게임 정밖에 없는데? 나 진행만 할건데 이제? 아 이거 미니게임 아니지? 이거 미니게임 미니게임이네 저 미니게임 갑니다 미니게임 엉덩이 엉덩이 쭉 쭉 차비까? 어디있어 우리 인형들 저기있어 저기 렌치타임 렌치타임 이거 이거 도개교를 내려야되나 저기 저기 테넷으로 내가 할게 아 지나가면 죽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렌치타임 아 이걸 고정할 수가 있네 집게로 이렇게 바디를 한 명이 내려주시면은 제가 고정을 할게요 그만하고 있어 오세요 이거 미니게임 아닌거 같은데? 해야되는거 같은데? 그거 해야된다고? 응 소세지요? 응 헤이 코지 여기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아름다워 아름다워 흠 도망 맞다 아아아아 두개 다 누른 다음에 잡아야 돼 오케이 이해했어 다 두개 다 내려주세요 꽉 오까아아아이 더렵지않아요 엇 깡현이 그 소세지는 그냥 뭐 이스터에그 같은 뭐 그런 네네 암 그러다 여기서는 말이죠 옵 컸기부터 이는 뭐 덜리는 것 같은데 옵 시간이 저기 저 위에 몇시야 2시 24분 내가 본침이구만 아 까아이 아 너무 쉽잖아 어 여기는 좀 약간 음산하네 그러네 그 잽 더 리퍼인가? 그거 나오는 런던 같다 지금 시간이래 지금 시간 2시 23분 지금 우리 시간이 지금 나오고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것도 신경쓰네 너무 상 받을려고 만들었다 얄밉게 열 받네 갑자기 그걸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악기 와, 오쏠클럭은 굉장해 에디어를 가 Hahn? 모두 합시다 그런데, 에디анный 델, 엍덕이оло 일본의 피의의 자세한 주의자들! 너희 진짜? 너희! suo지? 여기 할 생각은 왜 요렇게 배경에 앉아 있는 이 시각의 자리에 앉아? 멈춰. 네. centuries에 돌아가면서 부작용하게 들이게되었습니다. 안전해서 혹시? 시간과 엘적이지요! 예! 마치? 아무것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일어나서 지금 해! 지금, 이제, 지금! 보월할 수 있겠지? 예, 넓로 내가 말합니다! 넌 정말 무서워하니. 지금! 에이 복! 그 이상한 위험이야? 야! 저 친구야! 너 자신이 찾아봐!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코지, 내가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잖아 그 여기를 사용할 수 있어 아기야? 다 있어 진짜 저 또 타고 나르는 액션까지 넣었어 미친 액션은 전문인데 비행은 A 뭇지! 나 이거 잘하는데 그 버즈! 그래, 근데 메탈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액션이 적인다 알겠습니다, 스마트다 근데 이건 기능이 아니라 그 버즈! 그 버즈! 저기 우리 들어가는게 있네 어떻게 내리지? 이게 어떻게 내려? 오카이 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 이거 어떻게 내리는가요? 뭐 이것저것 누르니까 내려지는데 취소, 취소 버튼 쉐프트 쉐프트 안되는데 제트? 제트? ESC? ESC 안되는데 제트? F 어? 뭐 누르니까 됐어 E인가보다 E E 엉? 불러 들어야지 엉? 뭐, 도전해볼까? 네, 그 문양이 그렇게 재밌어 아, 미스마을 날아오를텐데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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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와 달을 동시에 해볼까요? 아니 뭔가 힌트가 있을텐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힌트를 찾자 힌트가 있을 것이다 이쪽 구멍에 있네 테넷 원래 이렇게 다리가 있었대 힌트 아 뭐야 열리잖아 어 내려주셈 한번 다시 잊겠다고 해야지 열리나보네 끝까지 끝까지 해야되나보다 꽝했다고 해야지 내가 절로 가야되나봐 내가 절로 가야되나봐 내가 절로 가야되나봐 내가 가니까 열림 아 그럼 분신으로 하면 되는거야? 그런듯 나는? 그럼 나는? 여기는 제가 풀고 가는 것 같아요 오오 1시 2시 4시 1475 1475 14759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누르면 돼 그거 알려줘 순서를 14759 아 이거 방향인가보다 그니까 방향이야 방향 근데 어디가 정면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가 열두시 아니겠어? 정오니까? 아닌가? 1 1시 방향 아 그림이 있잖아 위에 시계 위에 그림이 있잖아 아 그러네 순서야 순서 빠른거부터 알려주세요 가장 이른 시간부터 아아 맞네 맞네 벌 어 미친 똑똑해 어 벌 자 여기가 아닌데 꽝 새 새 새 새 꽝 그 다음에 람쥐 람쥐 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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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달 어? 달 달 달 달 달 꽝 셰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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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해 해 해 해 꽝 아아아아 아아아아 미르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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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써있어요 저 두명은 아직까지도 점프를 못하네요 가 gotta be 띵 ząd 띵 이 띵 띵 띵 디카프리오 같아요 상 받을려고 연기하잖아 자꾸 명작이네 명작 정확히 저는 그들은 사용할 수 있겠네 사용할 수 있겠네? 그쪽으로 환불 안 해주려고 이 악물고만 들었던데 이거 한 4평까지 나와도 되겠다 이거 하나로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뭔가 미스테리 할 때는 아 점프하려고 했는데 새가 있었네 목표는 저 네모같은데? 응 저 우리가 양쪽 깨야지 쉴드가 해제되는 듯 에이! 란딩 스포츠에 있는 란딩 스포츠! 이거 어떻게 내죠? 아 Q였어요 Q 오 빠이 이 회사의 단점은 2인용 게임을 만드는 거란 얘기가 있네요 친구 친구도 줘야지 그러면 야구 아 저 위에가 저 멈추는 건가? 저 뭐지? 아 저게 저 때만 굳나봐 저 불이 들어올 때만 딱딱해지나봐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불 들어오면은 건너가고 아 그러네 건너가고 경화 됐을 때 경화 됐을 때 건너가고 이렇게 바이 미쳤다 미쳤다 자가죠 이해한 주오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경화 됐을 때 건너가 근데 뭐야 잠깐만 여기 아닌데? 이번에 그 서순이 근데 분신을 만드는 거 같아 내가 여기서 시간을 돌려버려야 돼 아니 내가 여기 분신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일로 건너가세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회로를 어떻게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냐? 꽝 해봐 그 누르면은 어떻게 돼? 초록색이 어떻게 돼? 윤신을 하나 세워놓고 와야 되나? 이건 초록색이 되고 이거는 아 색이 그게 돼 그니까 어 이렇게 해서 형이 건너가서야 오케이 됐다 아 아 빨간색일 때 두 개 다 빨리 건너면 되겠구나 이해했습니다 자겠습니다 빨간색일 때 두 개 건너기 아 빨간색일 때 두 개 건너기 아 아니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네 그냥 가세요 알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변하면 겨우 빨간색으로 변하면 자 앞에 초록색 파란색으로 변할 거니까 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테넷 테넷 대작전 다시 돌리면 아 나도 도와줘야 되는구나 나도 도와줘야 돼 자 자 선순이 어떻게 되죠? 파란색 붙였어요 그다음에 빨간색 아 점프 먼저 하셔야 되는구나 파란색 붙여놨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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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자 네 하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건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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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점프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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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쪽으로 가죠 여기 뭐 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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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마 이제 열렸어 오우 반딧불 환상적이다 환상적이야 새쉑 어딨어 새쉑 새쉑 타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음 이게 빨간색 저거 뭐야 빨간색 위에 저 위에 막 뭐가 있지 이 저 이거 보스전인가? 아 이거 떨어뜨려서 부시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보다 어디에 져주네? 아 저기 나 개잘해 나 개잘해 이거 어깨 시스템이네 어? 뭐야 자 자 자 반딧불 반딧불 어디있어 반딧불 컴온! 잡았고 이 교준하고 쏘고 이렇게 자 이제 또 반딧불 형디불 어디있어 잡았고 교준해서 쏘고 아 나 폭파 아 여깄구나 반딧불 맞고 호중해서 쏘고 아 까잇 깼어요 별개 깼어 오오 까잇 그 이상한 범벌이 빠졌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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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에서 내리지를 못 됐다 여기서 테넷 이렇게 테넷을 하면 겨우 아시겠습니까 또 맥혔네 자 여기서는 이건가 본데요 이 시계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거 펜넷으로 거꾸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안되네 안되서 해야되나 나는 한명은 어 그쪽 해보세요 아니 이게 저 아래가 돌아가잖아요 아니 이게 올라가는게 목표가 아니고 아아 올라가는게 목표가 아니고 저거를 몇시로 만들어야되는거야? 요걸 몇시로 만들어야돼? 요걸 몇시로 만들어야돼? 그냥 계속 돌리면 열리는거 같은데? 계속 어 좀 돌려야돼 저게 돌아가게 태엽이 끝까지 그냥 이렇게 쭉쭉 내줘주는거야 쭉쭉 쭉쭉 내줘줘 쭉쭉 더 내줘줘 쭉쭉 됐다아 오케이 쉽죠? 응 그 소리가 좋아하지 않나 우리 정말 쫓아내야 되나요? 네 여기가 없으면 괜찮아요 여성은 먼저 아 정말 여성 오우 여기서는 뭐 시간을 이용한 싸움을 하겠지 어 어 어 어 이런거 많이 나오죠 응 인디아나 존스에도 이런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되는데 뭐 뭐 돌리는거 없어요? 상호작용이 없는데 아 내가 넘어가야되나보다 이거 앞에다 많이 해놓고 제가 앞에다가 해놓을께요 앞에다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넘어가면은 그게 있어요 끊는게 있어요 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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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따 아 저에게 또 해야되는데 대결할거에요 그럼 우리 다 해주셨죠 우리 이제 아직도 너무 길어 정답은 바로 도착해 정답은 바로 도착해요 그쪽으로 도착할건데 그쪽으로 도착해 그쪽으로 도착해 그쪽으로 도착해 그쪽으로 도착해 이것만 보면 거의 끝인데 그죠? 얘 육신 갖고 와가지고 그죠? 부활하는 그 어떤 느낌이잖아 와 상 받을려고 작정했네 미쳤네 어 뭐야 갑자기 우와 내가 속도가 더 빠르 훨씬 빠르네 이게 연출인가 보다 여자는 빠르고 남자는 좀 느리고 또 협동이야 영차 영차 계속 협동하게 만드네요 강제로 어 우와 저거 뭐 사무라이야 뭐야 앞으로 가면 반응함 야 무슨 그거 같애 닥터 스트레인지 이상형 같다 멋있다 매그니토가 된 기분이야 응 여기 뭐가 또 있다 여기에 타는거 있어요 어 타고 가볼까요 레일 타고 꽉 누르는 것도 있는데 아 아니네 타고 가볼게요 어 여기서 테넷으로 뭐 해야돼 여기서 테넷으로 뭐 해야돼 근데 졸라 많아 테넷이 협동해야 겠는데요 일단 일로 올 수 있겠어요 저 위로 갔는데 아 그래? 근데 여기에 테넷이 졸라 많은데 이쪽 이쪽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가보고 어 나중에 가는단가? 모르겠어엉 여기 위로 가는게 계속 있긴 있거든요 네 형 있는대로 일단 갈게요 네 일로 오세요 아 왜 같이 안가냐면은 양쪽에서 뭔가 해야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양쪽에서 뭔가 해야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디 가심? 여기 오나 오나 그러면? 어 왔구나 어디 계심? 다시 그곳 가심? 아 가고있어 흰 에잇 흠 날개 흠 아 떨린걸 으흠 아 암 암 암 암 암 암 이렇게, 아 이렇게 발사시킬 수가 있어 응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그럼 찾아야겠는걸? 이거 문은 뭐, 뭐라고요? 문은 그냥 열 수 있어 살짝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들어가면 이렇게 이익하면 저 들어가볼게 어 빛난다 빛으로 볼 수 있어 그냥 볼 수 있는거야?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고 오, 봐봐! 어, 열쇠가 있어 근데 여기 무슨 칼날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열쇠가 어딨어요? 위에? 그 위에 세 장 안에 있어요 이거고 이게 끝 이게 끝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끝이고 이쪽은 여기서 저 위에 보시면은 저 발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꽝 하고 누군가가 저기 올라가서 발사를 해서 저 태엽을 끊으러 가야된다는 건데 저 태엽을 어떻게 하러 가야된다는 거거든? 요, 요거 한번 그러면은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요,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제 앞에 요거 뭐요? 여기서 그거 닌자 점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어,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대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진행을 이거 여기서 이리로 축 해서 발사함 어 여기도 뭐 있다 여기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있네 아, 이 괴종시계를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아, 이거를 길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네 여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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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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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내 왜 다시 이리 왔어 올라오세요 여기서 내가 여기 또 길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시간을 돌리면은 근데 이거 여기 없어지는 거 아냐? 그치 없어진 거 아냐? 그치요 잘 봐야죠 아 그니까 아 다시 다시 닌자 점프 자 자 여기서는요 잘 알아서 할게 여기서 오른쪽 화면을 보면서 하시는 게 나을듯 갑니다잉 없습니다 네 오케이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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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어려울 거 없어 나 분신 만들어놨었네 이거 분신으로 할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잠깐만 자 자 고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자꾸 왜 그거 하지? 점프 아니 그거 아니 다시 분신으로 갈게 분신으로 갈 수 있어요? 잠깐만 만들게요 대시를 하면 안되나보다 됐어 만들었어요? 죄송 죄송 자 텐에 탑니다 괜찮아요 하나 둘 할 수 있어요? 고고고 하나 둘 셋 전 슈 슈 슈 어까아이 여기서 이제 발사합니다 자 당전하고 올라가세요 빨리다 어까아이 거기서 이제 돌려주시면은 내가 싹둑 한단 말이야 여기서 칼날로 중간에 싹둑 이렇게 더 내려주세요 완전 밑으로 내려주세요 완전 밑으로 내려주세요 세장 다 한거야 다 한거야 이게? 아 됐다 잘랐다 그러면 요거를 열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열죠? 여기에다가 제가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분신으로 들어갈게요 아 그런 방법이 그럼 일단 좀 들까요? 예 꽝! 오오오 이거구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위로 올려보세요 자유다! 아악! 아니 그 돌리는거 아 알겠다 잠깐만요 어 내려주세요 똑같이 나가면 되네 열쇠도 같이 나가지나? 오오~~ 오오오 천재 천재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요? 저가 감아야되는 거 아니요 ? 제 앞으로 가는가 ?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아까 제가 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시장 요거 하.. 하고 협동? 어? 오 돌아간다 미쳤다 어떻게 된거죠? 저쪽도 가야되요 여기도 돌려야되요 음... 양쪽이구나 어? 좀 일이 아니구만 자 여기는 아 아까 했던 데네? 제가 왔던데 아까 했다가 좀 잘 안됐었죠 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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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여기서 Normal 97. tenho 5. 5. 돌리면은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뭐 온다 타세요 돌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분신사바로 완전 이해함, 미쳤다 오까이? 오까이 여기서 또 분신사바 또 옮기고 여기야, 여기 여기서 분신사바 옮기고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여기서 이제 피지컬로 가는거 아님 응, 여긴 피지컬 그 다음에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저기서 아래,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점프로? 이렇게요? 그냥 올리시면은 네 올리시면은 그냥 여긴 안되네 분신을 남기는건가?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 그러면은 여기 분신을 남기고 네 내리고 여기서 제가 바꾼 다음에 바로 점프를 하면 아, 아니네? 이게 나오네? 그러네, 나왔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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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형이 돌리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거 같애 다람쥐처럼 람쥐 람쥐 시점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어디갔어? 계속 그냥 이거야? 다왔어 다왔어 끝까지 돌렸어 야아 얻었다 얻었어 미쳤다 이거 잘 만들었네 고 돌아가셈 오케이 나도 만들어줬어요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배려도 있지 않음 굳이 그렇게 어렵게 돌아갈 필요 없지 게임이 자, 그러면은 열쇠를 이번엔 여기다가 꽂으시고 돌리자 영 자 영 자 쑥 집어넣네 아, 저게 저게 태엽이구나 저 칼도 우와, 비노타우루스인가요? 오우 오우 보스인가? 소였어 소였어 보스 같은데?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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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오우 궁금해 걍 에잇! 너의 옷을 맞고 여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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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석판에 받게 하는거야, 분신으로 속여서 아, 알았다, 알았다 맞네, 형 말이 맞네 잠깐만요 잠깐만 할게 할게 도와줘, 형님! 그래, 형님! 오, 형님, 이제 버스와 함께 하자, 형님! 조금만 더 잡았다, 형님! 간다 간다 간다아! 와아아아! 샷! 오 일어섰어 이제 뭐야 어떻게 해야되냐 아아 깔고 뭉겨야 돼 저도 유인해주세요 저.. 저기로 유인해줘 저거를 뭉겨버리면 돼 유인 가능? 헛가아! 헛가아 헛가아! 헛가아! 다운! 정말 힘든 거 같아 아! 나 힘들어 그래! 하지만 계속 움직여! 이리와! 자! 개쩐다 이거 어! 시계추다 거대! 여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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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히히히! 어! 끝까지 오기만 하면 되는게 아닌가봐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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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닌가? 맞는거 같아 정렬 아니면 정렬?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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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령!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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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있데아있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핵시 위에 올려놓는거 아냐 무겁게? 맞는.. 어 맞는거 같애 딜 앞으로밖에 안가 아 그래요? 꽝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돌아가는게 끝인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딱히 없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께요 이걸 밀어서 저쪽으로 갖다줘야되는걸수도있고 이걸 밀어서 저쪽으로 갖다줘야되는걸수도있고 저쪽으로 갖다줘야되는걸수도있고 이건 이 안에서 깨는거같다 아 STACK 이거 진짜 단독능지입니다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엇! 아 이걸 타보 올라가는거야 시간을 꺾고 돌려서 꺾으로 돌리면 올라가겠죠 이렇게 많이 쥐 으어어어!! 깜짝이야 이거 맞죠? 그리고 형이 이걸 이걸 지나가봐요 여기요? 아 이거 형이 밟고있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형 형 형 형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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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이거 같이 가는 것 같애 형이 밝고 형이 밝고 응신 남기고 갔어? 형이 이제 지나가고 가슴 아 이렇게? 야 천재다 천재 이게 뭐하냐? 이거 밟는 것 같은데? 뭐고고고 아 또 나태지요? 아 게임오버잖아요 이걸 뭘 이게 목표가 뭔데? 어? 뭐가 오고 있어 뭐가 오고 있어 그냥 나태지요 견디는 건가봐 그쵸? 기다리면은 아 속도가 달라 이거 난이도가 좀 있다 한판에 넘기 아 뭐야 역방향으로 돌아 아 치 내가 깨는 법 맞았어 가만히 있어 그냥 제사일 조프만 하면 돼 정신 차리고 제사일 조프만 하면 돼 정신 차리고 제사일 조프만 하면 멀리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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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진다. 아, 올라왔다. 아, 심하게 내가 맞았네요.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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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야. 알았지? 실패. 잠시. 일찍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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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쉬워 둘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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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디야? 형 어디야? 쉬워 그래 쉽다고 아 기다리면 나오는 거 있어 어? 여기서 또 기다리면 나온다고요? 그거 일단 하시고 어 하시고 어 그치 그치 하나 더 써야되나? 저쪽으로? 저거 저걸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아아아아아아아아 완전히 애엄 아아아아 완전히 애엄 어 위험하다 퍽킹 퍽킹 위험하다 어 그치 저거 저거 어 어 그치 저 갈대 지금 어 아아 그치 지금떨고 오케이 어 까아이 퍽 재밌네요 잠깐만요 어 뭐야 뭐였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 그냥 퍽퍽퍽 그냥 퍽퍽 퍽퍽 으아 너무 늦은거 뭐야 보스 느낌인데 심상치 않은데 보스네 어 야 미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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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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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미쳤어 으아 Why is it the orth 넷스 잔잘 목을 17 눈 Franklin 어디서 못할 수 있을까요? 본담 으아아 뭐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림자 조심 그림자 조심 그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특히 오오오오 정신당할 것 같애 분신도 못만들어요 응 지금 나 뭐 상호적용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와우 와아 어 이거 약간 커플게임 이런거 있지않나요? 모이기하는거 와아 아니 이거 제작자가 영화감독 하시다가 만든거래요 아 연출이 그것을 기가맥히구나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 같애 어 나도 몰랐는데 관심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그니까 이런게 좀 영화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확실히 연출이라던지 뭐 이런게 원장하듯이 원장하듯이 원장 나 어디갔어 원장 원장 ω 와 씨 연출바다 연출바 천하제 무도회장이야 우아아 væ',ко,시. 어디서 오는데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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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자 피하기 그림자 피하기 와우 와우 어깨 어깨 저 억지로 깬다 어깨 모드 어? 움직일 수 있다 어? 움직일 수 있다 어? 움직일 수 있다 어? 움직일 수 있다 피해야 되나봐 와아아아악 와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아악 달렸다 아 나 이거 피할 수 있는 법 안았다 여기야 답은 여기야 답은 여기야 아! 나 도망치지! 나 도망치지! 나 도망치지! 일부, 빨리 내줘다 울음 와우 여기는 가운데 가이 여긴 여기 왼쪽 하다가 안전해 여긴 가운데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자가 돈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또 해? 어? 저거 위험하다 위험해 보여 와... 어? 내가 한거 아닌데? 이 새끼들 몰라 아 이렇게 해서 시계를 깨는건가봐 유인해서 하나씩 오케이 이해함 아 어깨네 어깨 기회를 몇 번을 주는거야 이렇게 미쳤냐고 오오오오오오 wil 오오오오오오오 콕! 쥬워쪽에어 기억할거야! 아 멈추고있어요 코디가 힉힉 어느쪽에나요? 어느쪽에 필요한 움직임 이에요 저요? 어? 거기 거기 어 좋다 그거 좋다 넘어가봐 여기도 괜찮지? 여기서 한번 옮겨볼게 어디로 가는게 낫나 어디보자 어 저기 가야겠다 목적지가 어딘데 목적지? 저기 내 앞에 보이는거 한번 돌려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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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이 다시고 어? 왜 이렇게 된거야? 아 내가 이렇게 웅 할 때 넘어갔어 웅 웅 웅 여기로? 여긴가? 도망가실 수 있어? 여기 같은데 오케이 됐어 한번 움직여볼게요 웅 웅 시계를 보셔야죠 그쪽을 건너갈 길이 있나요? 뭐가? 음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이건거 같은데 이거에요? 그런거 같은데 저거 어 어 이거가 좀 힘들어 이리와 저거 다 다 뭐 있어요? Ф朗..연결되는거 있어? 저..저기있네, 저기gers 반대로 반대로기 최대로 최대로 여기? 응 ech 그다음에 또 끼이이익 여기? 응 그다음에 토끼이이.. 어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이정도면? 그죠? 오 칼 아압 코디는 못 움직이지? 나? 나 이거 자체로 비스트 모드, 비스트 모드 탈출하겠고 비스트 모드보다 빠른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오, 미친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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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기계가 됐다 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도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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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질감 봐 미쳤다 너도 충분해, 클럽! 그래, 해봅시다, 미니! 마이크 아아악! 진짜 이거 고티가 먹이래 고티가 먹이래 나 진짜 아, 그레잇 팀웨트! 이제 내 관계에 대한 관계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할아버지? 아? 말씀해 주시기. 아아! 말씀해 주시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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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기 시계에서 이제 나왔어. 어! 현실 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딸내미. 응. 얘도 이제 슬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좀 눈치가 없네. 애가. 어..뭐..어떤 눈치야? 그니까 뭐 못 듣거나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를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뭐 1,2,5를 부른다던가. 뭐 좀 이게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렇네요. 어..이렇게.. 저렇게.. 극한으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 자고 있을 때도 애들 가만 안 놔두는데. 그냥 막.. 제 위에서 방방을 타더라고요. 제 허리 위에서. 일어날 때까지. 아.. 아.. 현실적이다. 아트랙션! raft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이번엔 또 어떤 모험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 카윰 이번엔 설산입니다 설산 이번엔 또 어떤 능력을 사용 해야 할까 이번에는 고기동이네요 아 고기동 이정도나 아...아 이정도wide 포함ragt 되게 익숙... 익숙해서 어딘가 했더니 고기동이네 아 아 좀 말씀 잘해 주셨네요 슬슬 또 스노우 타이어 주문해 놔야 돼 겨울에는 못사 없어가지고 없어서 못사 자석 이 과 이 과 이 과 이번엔 자석이야 자아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어요 이 과가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고기동에서 맺어진 커플이네 고기동 스키 쌉가능한데 안좋은점은 차에 치일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야돼 상태로 이 과자의 문제를 받으러 똑같이 타고있거든 스킬을 자동에서 같이 타고있거든 하하하하 유지어 마그넷파워즈 자! 아하! 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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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저래 쟤 왜저래 방심 나갔네 능력좀 써볼까 오우, 찰지다! 그래, 출발. 이제는 불을 날라. 그래,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밖을 좀 더 향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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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맥믹이 리액팅을 느낄 수 있어! 한 요정도 까지는 아 앞으로 가서 해야 되는구나 어? 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당겨야 돼 이렇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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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잠시만요. 이런 맥놉들이 또 작업해? 다른 색이 흐르고, 똑같은 색이 흐르고! 형 아 이렇게 아 나는 미는 거네? 미, 밀려요. 당겨지는 게 아니여 신기하다 나는 미는 힘이야 좋네여 올라가 보세요. 한 명은 밀어야 된다는데? 내가 당기는 건가? 형 타봐요 아 그렇게? 오케이 내가 타볼게요 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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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색은 밀어냄 같은 색은 밀어냄 색깔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땡기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시면 어깐 쭈욱 땡겨 쭈욱 땡겨 어깐 완전 위하여 아 아이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이거 타는 것 같아 땡기는 아 형 해봐요 타봐요 저거 왼쪽 왼쪽 타세요 아 왼쪽을 탄 다음에 한 명이 저기 해준 거 돌려주는 거구나 돼요? 넘어갈 수 있어요 2단 점프 대쉬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돌려줄 수 있어 어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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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밀어내고 잠깐만요 밀어내고 형이 오고 바이 별거 아닙니다 어허 어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썰면 되죠 그 내가 먼저 누울게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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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톱출하는 거 개간진데 응 킹 버 크 이번 거는 좀 약간 어 능지가 좀 편안한 편인 판인 것 같아요 좀 능력이 단순해서 흠 흠 뭐 그쵸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뭐 문제 될 게 없거든요 그쵸 너무 쉽죠 자 이제 문제 시작 됐죠 이건 밀어야죠 서로 같은급으로 가서 나를 내 몸을 밀어버려 이렇게 아아 바로 트러블이 벌어졌네요 능지 트러블 흠 네 아 에이 푹었잖아요 금방 이 정도면 금방 푼거지 오오오옹 여기서 으이웅 그래서 끄넘어 가고 어 문제 있습니까 댕겨오고 어 저거 뭐죠 댕겨오고 여기서 같이 문관을 해야겠네요 이거 뭐야? 이거 그거잖아요, 바리스타인가? 형이 이거 땡기샘 방전? 왜냐면 형은 자체적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를 보내줘야 돼 자, 발사합니다 타세요, 준비됨 여기서 이제 자아력을 끊어버려 그렇지 나는 여기서 자아력을 사용해서 올라가고 그걸 보내주세요 짐 라인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끌어 나도 끌고 점프해서 올라가 아잇, 밀면 안되지 그렇지 오케이 자, 어려울 게 없다 어려울 게 없어 나도 매달려야 되는데 오케이 매달려서 올라가고 오케이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일단 그냥 같은 곳으로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형 건너가고 형 건너가고 형 건너가고 능력 사용 앗 이다 점프 능력 사용 앗 안되는건가 이다 점프 능력 사용 됐어 그런데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돼요? 내가 뭐 해줘야 되나요 여기서? 응 뭐 해줘야 돼 돌려주던거 뭐 해야될거 같아 아 여기 뭐 있다 밀어주면 되네 저거 저거 감아서 돌려, 돌리는거 같은데? 감아서 저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저거 너가 어떻게 안돼? 이게 형이 움직여야지 땡긴 다음에 앞으로 가든가 뭐 해서 움직여야지 아 여기까지 돌려야되나? 이렇게? 어까이 여기서 형이 점프 저기로 가서 뿅 튀어나와서 저기로 가는거 같은데? 어어 미친 너 천재냐? 저기 아닌데 저기다 붙으면 안되는데? 그..그러게 뿅 여기인데 아 나 완전 안왔어 여기서 2단 점프한 다음에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그..그런거 같은데? 네 2단 점프 이렇게 그렇지 그래그래 그래서 올라와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거 땡겨 안 땡겨지네 잠겨있네 저거는 이거 밀어야 되는건데 나도 넘어가야되나 보다 저기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 감아야되나 보다 감은 다음에 또 같은 극으로 만들어서 미시든가 감든가 해서 형이 해주고 가야되나 보다 먼저 해야되나 보다 형이 해주고 어 맞아맞아 그러네 파란 극으로 바꿔놓고 띠용 가시고 가시고 좀 열어놓으세요 땡겨놓으시고 나는 이거 빼면은 응 맞네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2단 점프로 띠용 해서 나도 오고 밀려놓았네 어 매달리고 그리고 이거 내가 봤을때 형 컴퓨터 렉 있는거 같애 어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그냥 제가 못하는거에요 아니 왜냐면 대사도 형 목소리도 뭔가 0.5초씩 느려요 어 어 에헤헤헤 그럼 렉 있다고 하자 에헤헤 잠깐만 나 저기 파란 데로 가야되지 점프 점프 자자 오케이 형은 어 잠깐만 나는 그냥 닌자 점프로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야? 능력 안쓰고 하 아 그러네 나는 여기서 능력으로 꽝 꽝 오케이 이넹 너무 빠르다 시청자가 못 쫓아가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빠르면은 어 게임을 100% 즐길 수가 없어요 어 여기 뭐 있다 저거 땡기는게 있는데 여기 아아 매그니토처럼 밀고 땡기고 다들 땡겨서 도개교를 만들어야 되나봐 그쪽에 뭐있어? 형이 밀어야 돼 이거 아이고 어 민다 민다 여기는 형이 밀고 저기는 내가 건너가서 으흠 또 밀어 민다 민다 아닌데 아 알았다 알았다 아르르르르 아르르르 하고 잠깐만 여.. 여기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땡겨 있으면 형이 넘어감 아 오케이 그리고 저걸 미.. 저걸 땡겨 미친 완전히 에암 이야 Come on. 매이 나 불곤하고 기다리네 아 아 gang해 이거 다른사람은 2시간 걸린대요 여기서 여기서요? 아 그럼 우리 그동안 까먹은거 다 쫓아왔어요? 어 우리가 1등인가 스피드런 지금? 거의 뭐 약간 좀 그렇게 어 쪼금 분위기가 좋아진거 같애 이 날이 추워지면은 사람이 가까워져요 더우면? 온기가 그립거든요 더우면요? 추우면요 더우면요? 더우면 밀어내죠 그래서 사이 안좋아져요? 그런건 아닌데 뭐 다리를 내 다리위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좋지않죠 위가 안통하잖아요 멀었으니까 그냥 가도 돼 오? 오슈트는 뭐고 점프는거야 와우 와 나 스케이트 잘 탄다 점프 이거 즐기는거야 즐기는 즐기는 시간 고맙습니다 아 . 그래! 그리고 아직도 잘 잡았다! 그럼요! 호호호!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당연히! 너무 빠른데? 이거?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속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숨차죠 좀 숨차죠 천천히 할까요? 그래야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죠 누구든지? 네! 어디다니? 이 지역이야! 너의 관계를 같았다! 자다가 못 따라갔대 왜 나아! 이제 봐!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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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맥주가 어디있어! 맥주를 이용해! 맥주를 잃지 않는다 맥주를 잃지 않는다 정확히! 그런데 이 지역이야! 맥주를 잃지 않는다 이제! 맥주를 잃지 않는다 맥주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맥주를 잃지 않는다 흥은 종을 울려서 진동으로 모든 얼음을 깨는 건가 봐 너희 말은 맥주를 잃지 않는다 맞아! 맥주를 잃지 않는다 진짜? 이 싱싱한 의견을 어디있어? 자, 이 지역이야! 이 지역이야! 어? 땡기기 훔치면 어떻게 되죠? 거기 한번 그리고 내가 내가 이거를 밀어내 잠깐만요 형이 땡겨놓고 네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제 밀어내고 형이 가서 밀.. 밀어서 저.. 저 가야지 이제 형이 여기서 아 이제 형이 저거 땡겨놓고 내가 땡겨놓고 내가 가서 점프하고 네 그쵸 가고 네 내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형이 그걸 다시 올려줘요 다시 올려주세요 돌을 으아악 ㄱㄱㄱㄱㄱㄱㄱㄱㄱㅅ 아이아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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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화면 보면서 땡기세요 제가 피지컬 피지컬 때문에 떨어짐 알겠습니다 начала 올려라 민실의 종 코가 왜저래 코가 너무 싫어 코..코가 커졌네? 뭐 이러는데? 코가 커졌네 와 야 겨울냄새 난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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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지마 움직인다 사람들 저거 땡겨서 가면 될 듯? 까이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겠어요? 배경 만든거 봐 이대로 그냥 MMORPG 만들어도 되겠어? 마을같아 응 GTA 온라인처럼 It takes to 온라인 응 노련하게 같이 타는거 보소 오카빙인가 보편아 오탑인가 보편아 오카빙인가 보편아 돌아왔는데 이놈의 롤도! 내가 물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여기 보인다 트레인을 사용하면 되겠다 반대쪽으로 가서 같이 돌려야 되나? 나는 밀고 이게 뭔데? 이게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되네 먼저 그럼 한 명만 해도 될 것 같고 조심해! 여기가 오세요! 히힛! 불쌍! 히힛! 히힛! 위험한 비스트여! 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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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저거를 해야되는데 여기서 점프를 하고 마넷! 어? 아니에요 어? 빌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아닌가? 이걸로 벽을 태우고 아아아아 갈게요 내가 벽에 매달릴게 흐흐 돌려줘 돌려줘 여기서 넘어가기 아앞 카비! 다시 할까요? 나 완전 알았어 자 여기서 최대한 높이 매달려 됐어 아들같이 매달린 다음에 뭐가 문제지? 성격이 일단 형이 너무 급해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 도착한 다음에도 늦지않아 이 게임은 됐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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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차분하게 하면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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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하죠? 이거요? 응 저기로 가야지 오른쪽에 목표는 저기인가요? 응 저기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 돌려줄 수 있어요? 방향을 크레인 방향이 아 맞네? 네 죄송 오케이 아마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건가? 응 위에 뭐 파란색 있긴 있다 응 알겠습니다 아 좀 치는 거구나 나도 치는구나 땡 아 그Class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 żenie 그ärke 이거 rapp Equally 어 불빛이 이제 뭐 거인도 데 Several His 잔 아 저쪽이다 나 이거 택시 타고 갈래 어느 쪽이죠? 저쪽 같은데? 이쪽인가 보구만 저기 아니야? 저기? 파란색? 저거? 아닌가? 저 빛나는 빗기둥 아니야? 아 벌써 그리로 가셨구만 아 형이 딱 붙어 샘 여기 있어 비스트 모드로 가고 있어 어딨어? 여기를 꺼 놓고 있어 후! 워우 으으 아 어 그래! 벨타웨어 위에 위에서 봤어! 여기 이제 아 뛰어야되니까? 아 맞네? 그럼 형이 내려와야겠네? 아 잠깐만 알아서 내려올게 갑니다 형 그냥 여기서 돌려주면 되는거에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네 천재시네 수평 맞아요 오까이 그럼 나도 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겠네 그죠? 일단은 올려주시고 거기서 달리기 아 이쪽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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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오른쪽 화면 보면서 해주세요 오른쪽 화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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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케이 했고요 땡겨주세요 아 내가 올라갈게 먼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키보드 쓰세요 아 아 아 아 형이 키보드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패드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패드 키보드를 훨씬 많이 쓰셨어요 패드 그림 그릴 때 패드로 그려요? 아이패드 갑니다 자 이제 끝난 거죠 여기? 저기 하나 더 있죠 어느 쪽이죠? 아 저기다 저기는 어떻게 가지? 한 번에 넘어가면 되는거 아님? 어떻게 넘어갔어요? 저 뭐 이상하게 넘어가 한 번에 갈 수 있나? 점프로? 점프는 못 갈 것 같은데?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갑시다 여기야? 다 왔네? 다 왔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안전하게 가면 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저 당겨서 당겨서 들어가서 아 아 아 네 흠 흠 흠 어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뭐 발사하는 건가 보죠 그런 거 같은데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죠? 팡 믿는 건가? 이렇게 이거를 쭉 땡겼다가 아 여기 붙어 있어봐봐 앞에 앞에 붙어 있어봐 빨간 부분에 붙어 있어봐 거기 말고 딱 붙어 있어봐 그러면은 내가 저 벽에다 쏘면은 저 벽에 아냐아냐 어떻게 써야되지 근데 자석 표시가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쏘는 거 아님? 내가 그냥 어 어 여기 그냥 위에 앉아있으면 될 거 같은데 그냥 굳이? 안해도? 이렇게요? 이런 느낌? 아닌가? 어 맞아요 쏠게요 끽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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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 어 어디 보자 어디있냐 그냥 바로 저기다 보내도 되겠네 바로 저기다 쏘라고? 근데 안 날라가지는데 그게 그쪽으로는 안되고 중간쯤에서 가야될 듯 내가 위에 위로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어 오우 저건 좀 슬립끽끽끽끽끽끽끽끽끽 어디에 있어요? 쏘보셈 아무데나 내가 여기 땡길 수 있나 아 땡길 수가 있네 그러면은 저 위에 제가 보는데 있죠 저 위에 저 위로 넘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아예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되..되요? 거기? 한번 해봐요 어 쭉 미끄러지네 천천히 מא cand нас 데 이렇게 붙으면 language 아 여러개int 붙이면 되는거 아냐? 바로 한번 해볼게 레슨 어 연사 가능 연사stran 가능 아랭 아랭 아래 알 그냥 많이 위로해도 돼요 많이 위로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네요 여기도 하나 붙여주고 될 듯 아 이게 그거야 우리 해봤잖아 볼더링 미친 어디 있겠어요? 아 이쪽이구나 기다려보세요 볼더링에서 가야될 안 돼 안 돼 위험해 잠깐만요 너무 너무 모음인데 괜찮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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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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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만들게 너무 서둘지마 잘하시네 잘하시네 잠깐만 잠깐만 아우 잠깐만 또 뭔가? 고개가 안 돌아가시네 고개가 안 돌아가시네 잠깐만 아직 어깨 어깨 우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익혔네요 이거 다른사람들은 3시간 걸린대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우리가 스피드런 1등이네요 지금? 네 아 이 새를 잡아 탈 수 있어 오우 저기로 가는거다 안녕 영차 영차 오우 케이블카 오우 귀가 울리는것도 효과 병안에서 유리병안에서 말하는 오우 이 그리고 김 김도 표시함 표연아 표연아 아 자기 성탄절 추억 얘기하고 있어 실박 고맙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었구나 당연하지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렸다고 그런데 집사람들한테 뭐 오 그녀의 선물은 그녀의 선물이었어 항상 잘해 항상, 형님. 와, 헤이! 우리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박! 네, 이건 더 좋아. 어? 모자 뺏, 뺏었어! 아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아하 허옵네 삐이디! 아 옛날에 모자걸이라고 있었는데 게임 모자걸 아 있었죠 모자걸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 미니게임인가 보다 복슬레이 같은데요? 미니게임인가 봐 아 복슬레이구만 아 복슬레이 잘합니다 조종할 수 있어 조종할 수 있어 이거 미니게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이야 아 그래? 아 못했다 오옆 슬레이 아 호오오오오 헤이 헤이 우와 아 여기서 또 피노키오 피노키오 여서 악물었네 왜 악물지? 배경을 몇 개를 만드는 거야 VR도 죽일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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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와아!! 내 추 바다 자, 가자 여기에서 올라가야 해 아, 가자 없이 너가 올라가면 그런데 산을 따라서, 눈을 따라서 따라서 그런데 눈이 안 닿는다 그 때구나 답변은 희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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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했다! 저게 비쥬얼한 것 같아 저게 비쥬얼한 물에 잘하지 않아 나 너무 패드로 하면 너무 좋죠 미세조정이 쌉간이 너무 잘해 나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 아니야 가 아닌데 물에 한참 있어 여기 맞은지? 이쪽이구나 어디겠어요? 이쪽인가요? 길이 어디죠? 길이 형 있는 데가 맞는 것 같아 왜? 여기 뭐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나와야겠지 위로 아닌가? 내가 아까 방 같은 걸 봤는데 그쪽에 맞는 일인가? 잠깐만요 여보세요 맞췄어 안 가시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길을 좀 찾아놨거든요 어 예 별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물속으로 일단 들어오시지요 기로iben 가만히 가만히요 그 메시닌이 뭐예요? 그 메시닌이 뭐예요? 그 메시닌이 뭐예요? 공사한데네 공사장 하니까 또 이 전작에서 공사장에서 십장님하고 싸우던 생각이 나네요 아 또 그 명장면인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진짜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십장님 한무 십장 한무 십장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통장이야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언제야? 기억도 안나 어어어어어 언제야? 난 어제 난 어젯밤 어젯밤 했어요? 매일해요 사실 집안일을 도맡아 해줘서 고맙다 매일해요? 도맡진 않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하하핳 진짜 소인배같아 하핳 가보자 아 자석하면 빨리 갈수 있는거야? 네 헤엄쳐도 그만 자석하면 빨리가 하핳 위로 갈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되는게 뭐죠? 사탕공장 고치기 일로 위로 위로 가서 고쳐야되요? 사탕 아닌가? 아래사는건가? 저 아저씨 말을 못들었네 지금 형 있는대로 일단 가 아 저 아래쪽에 전력 이쪽에 뭔가 이상한 문제가 보이는데? 여기 좀 이상하잖아 지금 고쳐야될거 같은데 뭐야 아귀야 아귀 어 조롱 아귀 여기를 고쳐야될거 같은데 여기 지금 세잖아 지금 돌려야되거든 여기? 아 여기 위에 이 나사 이 나사 산이 있거든? 나사로 이렇게 쪼여서 가르는 그 아 알겠다 알겠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를 쪼여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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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고 가져가자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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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깔 두려워야될거같은디? 오케이 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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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깨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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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요거를 조이면은 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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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와와와와 오른쪽으로 돌립시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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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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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이 까아이 저기 다 샌다 샌다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고쳐야돼 와우 잠깐만 일단 피하고 일단 피하고 여기부터 앞장 서세요 야씨 고치리 자 여기 여기도 까이 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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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면 알아서 수평 잡아주는거 같던데 어깨 약간 어깨로 좀 내려오세요 어까아이 어깨 어깨네 어깨 어깨 엇펫 어깨 엇펫 엇펫 내가 피했어 어후 오케오케 돌리자 돌리자 오케 오케오케 아 됐다 일부러 배부른 고기는 어때? 무슨 소리야 억제 악위네 억제 악위 아 저기 멈췄어 충치 생길 것 같은 맛이래 너하고 같은 표현을 쓰잖아 충치가 생길 것 같은 맛 역사가 있는 표현이었어 어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어 어 어디로 나오는거지 그러면? 저 파이프 통해서? 여기는 뭐 문제없어보이죠? 저쪽으로 가볼까요? 어 파이프 따라가보자 이 뱀의 길 한번 따라가보죠 요쪽이네 어 여기가 하나는 된데 나머지 두 라인이 요 라인이 안좋음 어 그러네 빨간불 들어왔네 여기 자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쪽 라인이 안좋다 이 말이구만 어 잠깐만 우리 다른데로 가고 있는거 아냐? 여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되냐 우리 어디로 가야되냐 우리 어 그거 한번 해결해보세요 같이 가야되는거 아냐? 같이 가야되나? 제가 갈게요 형 있어보셈 아니아니 제가 갈게요 어 한번 갔다와보세요 수면으로 올라갔어요? 어 형 있는대로 가면 형 이거 이 선 따라가야되는데 일단 왔으면 위로가죠 일로오죠 저거 여기로 이렇게 나오셈 요거 타셈 아니 친버거는 친버거 이벤트할때만 하셔야 돼요 친버거가 뭐야 친버거 세로로 완성한 버거주 그래서 요거를 제가 땡겨볼게요 어어 어? 이거 이거 땡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내가 들어갈게 응 제가 들어 볼게요 들어가셈 네 들어왔습니다 저 놈 이 안에는 용광로인데 반대쪽에 있어 어떻게 가야될까요? 반대쪽? 어 반대쪽에 제가 여기 뭐 하는거 있어요 또 네네 대.. 대다.. 대다줄게 대다줄게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그리고 됐다줘 됐다줘 저기로 갖다줘 이리로 가면 되나? 뭐 돌려야된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아 이거 돌릴수 없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탈게요 오케오케 다른데? 응 다른데 다른데는 제가 위 위 있어 위 아 그러면은 여기다 해놓고 응 다른걸 가까울게 저기네 반대 반대를 내가 해야되네 어 위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로 가야될거 같애 오케 오케 여기 근데 내가 점프로 올라갈 수가 있나 이 단어로? 아 내가 이렇게 아래로 함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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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아 됐다 가동했다 됐다 됐다 통한다 통한다 판총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싸다 싸 반총물 우선 기역 고려기프트 반총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네 나 여기 미그넘트 한번 타볼까? 아 일로 나가심? 나가짐? 뭐 뭐 나가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아 나가지네 저 뱀의 길 또 이쪽에 있는데 싸다 싸 싸다 싸 이거는 저쪽인가? 이제 나가죠 일로 이제 일로 오시고 일로 가는거 맞아? 응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아래로 들어오세요 물속으로요? 네 물속으로 들어오고 까아 풍덩 어 어디지? 어 내려오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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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들어가세요 어 거기 들어가시고 예 어 여깄다 음 가동 안되는거 하나 있거든요 파이프? 네 왼쪽에 예 어 그 파이프 가세요 아냐 아냐 오른쪽 아래 파이프 어 그쵸 그거 따라가세요 파이프요? 어 그거 그거 왼쪽으로 왼쪽으로 따라가세요 왼쪽으로 개같은거 이거 이거 개같은 파이프 왔어 왔죠 어 거기 있어요 아 이거 뭐 옥타버스 마크 같다 열어볼까요? 워워워워워워워워 고기가 엄청 강해 야 о이 조심해 이거 오! 으아아아아아! 형 나 터짐 나도 터짐 아 형 나 터짐 어 나도 터짐 서로 2트 이거는 오카이 아! 3트 3트 아 아 그리고 너무 강해 아 어깨네 어깨 이거 어떻게 깨? 형 이걸 깨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형 아니 아니요 이거 진짜 어깨인데? 진짜 어깨 됐어 아니 이거 진짜 어깨인데 완전 어깨? 아 이건 자존심 좀 상하는데 개 어깨? 아 이거 너무 어깨야 내가 인정 내가 지금까지 어깨는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어깨 인정합니까? 어깨? 이렇게 되면 다른것도 어깨처럼 보이잖아요 다른것도 어깨였어요 아니에요 다른거 어깨 아니었어요 어디 계세요? 내가 더 빨리 온거야 설마? 흠 금 apt 아 이 camb what is it? hey とか 저거 우리가 어디서 왔지? 아 위로 가는거 같은데? 이렇게? 대쉬를 하면 아 잠깐만 잠깐만 죽일샘인가? 어 형 어떻게 되면 그거? 뭐임?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자석이야? 위에? 자석 아니거든? 어 뭐야 저거 대쉬하래 대쉬 대쉬 어디로 대쉬? 저거 저거 다음 물줄기 다음 물줄기로 대쉬하라고? 겨냥해서 아 이렇게? 오 재밌네요 다음 게임 재미나게 만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저거 어 매달리기 아아아아 완전히 애왕 아 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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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근데 저거 매달리는게 쉽지가 않아요 오오 쑤 쑤 쑤 꼬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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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았어 아 어 어 안돼 안돼 어 어 들어가 이게 뭐가 어저다고 그러냐 아유 진짜 야 내가 온데가 이쪽이 맞아? 어 맞음 맞아 어느쪽으로 가야돼? 저저 환풍기 환풍기 아 환풍기쪽이죠? 환풍기 통과합니다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까아이 쉬 너무 쉬워 게임이 아 이거 너무 속도가 빠른데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이해했잖아요 이 게임 구조 어 의도 이 게임의 어떤 의도 이런거 잼 지금 우리가 스피드로는 1위에요 지금 우리가 스피드로는 1위에요 아 여기 세계 1위에요 지금 세계 1위는 모르겠고 스트리머들이 한거중엔 1위야 지금 땡겨보세요 땡겨보세요 어디갔어? 형이 하는거야 내가? 나는 자석표시가 안뜨 어? 뜨는데? 둘 다 형은 빨간색 아 아 예 붙어야죠 그러면 형 응? 붙어보세요 나는 설치가 안오고 잠깐만 응 돌 돌려봐요 어 어 어 어 이게 사람이 안붙어? 어 안붙네 어 진짜 안붙지 그 자기랑 같은 극만 뜨네 아 같은 극만 뜨네 그게 응 상호작용이 그러면은 이게 왼쪽에 올라가는게 있는데 왼쪽에 올라가는게 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 형 응 누르는거 아니야 이거 하나 이거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하나 아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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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밥찍고 있는데 미친놈이 그냥 왔어 반찬으로 돌아가는거 왜 바로 안만들어주지? 아 있다 있다 어? 나 일로 나 모임? 나 같임? 야 억지로 안떨어졌어 야 등대가 보인다 이제 다왔다 아 스피드런 지금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 어? 아 죄송 형 우리가 지금 스트리머 1위에요 알아요 알아요 어 여기 정문이 있네 정문 문으로 들어간다 메이가 올라왔어 여기 들어가볼까? 툭덩 툭덩 쓱쓱 어 여기 뭐있다 물속에 물속에 뭐있어 물속에 물속에 뭐있어 물속에 물속으로 들어가요? 어어 들어와 들어와 여기 내부에 뭐있어 어어 여기 뭐있어 돌리는거 있어 돌리는거 툭 툭 툭 툭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는거야 어떤 구조로 나는 들어가지고 물은 안들어가죠 서 weiß 으깨 뱁뱅 뱁뱁뱅 뱁뱅 뱁뱁뱅 와 오잘깐만요 괜찮은건가? 사탕이 되는거야 이제 야 등대 올라가볼까요? 야아아아 아 내가 훨씬 빨라 형은 그냥 진흙이라 느려 내가 안가면 너도 못가 근데 차이가 나잖아 봐봐 어 똑같은데? 차이나 차이나 벌어지잖아 아니 키보드로 바꾸면 안벌어져 와 그래픽 미쳤네 진짜 열받네 하하하하 하하하 비와 빨라 우와 이곳에 이쁘다 스틸 하하하 오우 스키장에 있는거잖아 이거 리프트도 있어 리프트도 혼자 왔니? 혼자 오셨어요? 발동동 저거 그거죠? 국룰이죠? 위에 가면 발동동 네 와 미쳤어 아이풀스 같아 가본적은 없지만 고기동 같아 고기동 이렇진 않아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 응 왜 우리 스키장에 도착해? 와우 그사람이 게임 제작자였던거 같은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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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엔 cinema 아 그쵸 좋지 아 그러면 제가 또 또 두번bal 야 아직까지는 이제 게로합 그 찢어지는 거를 어 생각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 어 재미있는 거 같아 그럼... 레츠 레이스 아니 TJ 아니 seminar 나 못함 난 왜 못함 어 형 나 못함 초짐 초짐 형 좋아! 형! 이러면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나 시합하고 있는거 아닌데요? 휘하.... 휘하.... 안하면 꼴찌 워우웍 패드는 게임 잘하는 사람만 쓰는거에요 이 공격이 생긴 거에요 이건 뭐 어디 갈 수 있는거야? 뭐야 이거? 이건 왜 있는거지? 형?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거 아니야? 뭐 하나있다 어 이거 이거 땡겨서 저 위에다 올려놓고 발사시키는거 아니야? 아니면 저 여기 뭐 아 여기 올려놓고 어 저기로 딱 탕탕탕 타고 가는거 아니야? 형 점프를 봐봐요 하고 여기에 올려놓고 제가 갖다드리고 하는거 같은데 아 맞췄요 잠깐만 그냥 해볼게요 그냥 갈 수 있어요? 나 낌 어? 어디 있는거야? 형 땡겨주셈 아 형 밀어주셈 나 여기서 살아야돼 어 됐다 이쪽으로 조금만 땡겨봐봐 됐다 아 잠깐만 아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됐음 여기서 이제 움직여서 저 위로 가면 되는건가요? 네 아 죄송 반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아 죄송 너무 급했어 또 급할수록 돌아가야하는 법인데 그죠? 네 갑니다 네 타임어택 하려고 세 개 싱그럽 세우려고 자꾸 마음이 급하네요 어 자가자가자가자 꺼? 어 꺼 너무 긴거 보니까 나도 해야되나? 아니겠지? 아 여기 뭐가 있네요 이거를 잠깐만요 생각해 띵! 저거 내가 올라가야되고 나도 저거 가야되는.. 넘어가야되는거 같은데? 내가 너무 혼자 왔나? 잠깐만요 도와주러 갈게요 하 아 아 나는 이거 얼음 깰 수 있다 잠깐만 아니 아니 나는 요걸로 가면 되는데? 일로와봐요 어디? 내가 얼음 뭐 깼어 깼어? 응 일로 그냥 계단으로 오면 돼 계단 만듦 오케이 응 미친 우리가 지금 스트리머 중에 1위야 어 지금 1위야 잠깐만 나 갇힘 나 갇힘 오 까아이 까아이 나는 여기서 실력으로 건너가면 되거든요? 형은 실력? 내가 뭐 땡! 내가 할 거 없고? 내가 해줄 거 없고? 네네네 네네 아 그리고 내가 땡겨줘야 되네 형이 타면 땡겨줄게요 응 좀 땡겨줄 수 있어요? 어 좀 멀다 좀 멀어서 당황했어 그리고 내가 저거 땡겨줄게 네네네 저거 땡겨줘 기다리 됐다 이제 뜬다 하하하하 됐다 또 땡겨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다 부르고 삐다버리고 아 여기서는 궁금해 덩어리 하하하 하하 저거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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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우 과연 대퍼를 나 돌아가는데? 나 돌아가는데? 나 왜 돌아감? 오우우우 헐리샤앗 와우우우 여기를 이석도로 돌파하는 사람은 없대요 역시 우리가 1위, 지금 현재 1위 같이 당기는건가보다 가.이 카이 카이 칫 보스전 슬슬 나올 때 됐죠? 오ㅓ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hang on óc 수고하고 있는 운명 오ㅓㅏㅏㅏㅏㅏㅏ 있 아우 어땍에는 succeedsести 판척무를 고려하라 파리 판척물을 고려하라 oh 호우우우우우우. 야호우우우우우우우º 호 barriers 나 다운 해줄다 요새 훠 improve smith 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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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난 슬로우모션 발렸어 슬로우모션 미쳤어우우워우아 슬로우모션 나 혼자 슬로우모션 발렸어 우우우우우우 esp생 그렇듯 우리 연출이자 이거 나 왜 안가져 연출 아니었어 허어어리이 자 단독공연 코디 단독 공연 어? 금발 게임이다 솔로 댄스 솔로 댄스 자 기타 솔로 슈퍼 솔로 어? 어? 아... 내가 여기있어! 마그네즈와 좋은 작업으로! 잘 어울릴 수 있어? 잘 어울릴 수 있어? 네! 나의 질감은 생각나요 아니야! 너의 질감은 더 강해졌어! 봐봐! 봐봐! 너의 질감은 더 강해져서 그 위에서 올라가게 해! 아노! 우와! 와우! 뽀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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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매달려! 형한테! 어 아까 매달렸는데 아까? 어 이렇게! 어? 이렇게가? 뽀뽀쩍! 야 이거 강제로 화해시키네 이대로 강제로 화해시키네 어 이대로 바로 고려장 뽀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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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어 저거는 네 어 그렇지 아 업고 가야 됐었나? 아니지 이렇게 뽀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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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먼저 가고 내가 가고 오케이 여기도 아 이거는 네가 건너가 점프로 건너가야 되는 거 아냐? 그 하아! 내가 이제 뽀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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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무 싫어 이건 내가 이제 3극점 뽀뽀쩍 당할 준비하셈 바로 뽀뽀쩍! 못 참아 바로 가 이거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데? 좋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로 가야 돼 아 따로? 네 일로 가 아직 우리는 어색해 아직 어색해 동시에 뽀뽀쩍 해서 가운데에서 만나기 동시에 뽀뽀쩍 해서 가운데에서 만나기 아 그거네 이거 어 하나, 둘, 하나, 둘, 뽀뽀쩍! 뽀뽀쩍! 야아 좋네 바로 키갈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뭐야 아 형 저기에 부... 저기서 하셈 날라가셈 아냐? 날라가는 거 아냐 저건? 아 표시가 없네 난 표시 안 뜨는데 난 표시 안 뜨는데 뽑아봐요 두들의 힘으로? 두들의 힘으로? 두들의 힘으로? 알아요 안 돼 흰 치다 가자 여긴 왜 페허지? 여긴 왜 페허지? 히! 에이! 그래바 았 두둑둑 난.. 난 너한테 붙고 아 여기서 자력의 힘으로 매달리는 거네 그리고 멈추면 그냥 가고 그래서 형이 붙을 수 있는데는 형이 붙어 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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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나가자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메이 너 없이 살 수 없어 해낼 수 있어 아 나 저리로 가면 안 돼 이쪽 이쪽 안 돼 안 돼 형 뒤에 있는 거 형이 형이 안 돼 같이 죽어 서양 지게 서양 지게 지게 메고 이거 근데 그냥 해도 뽀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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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그냥 해도 게임 피하자 여기서 잠깐만 죽이고 있으면 피할 수도 있네 이렇게 그냥 네 들어가짐 이거 따로따로 해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뽀뽀쪽 안해도 아 이거 계속 부나 이거? 계속 부는데 아 어 저기 끝까지 가면은 땡기는 거 있다 뽀뽀쪽 구간이 있어 뽀뽀쪽 구간이 있어 이렇게 해서 피해서 가는 거야 뽀뽀쪽 뽀뽀쪽 어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네 아 이리로 해서 넘어가는 건가 보다 어어어 그런가 보다 여기 안 불어 이쪽 안 불어 맞나? 맞아맞아 맞아 어 맞으면 안전치대다 눌러줄나? 이건 물귀시잖아 서로 못 올라가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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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극점프 한극점프 점프할 때 나는 형이 점프할 때 나는 뽀뽀쪽 뽀뽀쪽 형 올라가면 놓치지 않아 바로 기생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 여기는 잠깐만 어떻게 돌봐야 되겠죠 여긴 아니고 여긴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뒷길이 있네? 이거 자 한번 가봄 어 뭐 있었는데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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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거 땡겨야됨 어 내가 잡아야됨 아하 저거 땡기는 거네 저 파란색 형이 땡겼어 나도 뽀뽀쪽 우와어 위기상황이 없으면 바로 떨어져 기생 이번에는 더 순간 빨간색이 한번 나올텐데 그냥 여기 올라가는거 아냐? 위로? 아 반대편으로 갈 수 있네 나보고 가볼게요 없네? 나 없네? 이리 와봐 이쪽 아냐? 아 여기 뭐 들어가는거 있다 한명이 반대쪽으로 가야된데 아 아 그래서 만나는건가 여기서? 만남의 광장에서 여기서? 그래서 뽀뽀쪽으로 만나는거 아냐? 그런거 같은데? 그럼 한명이 반대로 가야되는거 아냐? 아 아예? 대다 줬으니까? 그러면은 형이 형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형이 넘어가야되네 야아 이렇게? 어 그리고 우리가 뛰어서 뽀뽀쪽으로 만나서 딱 붙는거지 완전 이 암 완전 이 암 그 반대로 가야되죠 어 여기 그래서 우리가 슈퍼 뽀뽀쪽으로 아 예스 여기서 슈퍼 뽀뽀쪽 고고? 하나 둘 둘 셋 뽀뽀쪽 미친 진짜 어깬데 이거 자석이 왜 저렇게 돼 갑자기 드디어 완전한 자석이 됨 어? 자석도 없는데 뽀뽀쪽? 아하하하 아하하하 예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색해 하하 아 어색해졌어 연기하는거 봐 시련이 있으니까 뭉치네 그쵸? 그쵸 그니까 이제 조조가 쳐들어갔을 때 원상원담이 일시적으로 화해한거랑 비슷한거죠 그쵸 그쵸 그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가 안좋아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합해야된다고 연합하죠 소련 미국이 연합하죠 그쵸 그쵸 수호이랑 랩터가 같이 그 공동작전을 그쵸 억국 억국지 아 어로라 고기동에서는 오로라 볼 수 있죠 무슨 소리에 오로라가 왜 보여요 하하하하 그쵸 그 책은 왜 내 소원이 오로라 보는건데 네 아 카나다에서도 볼 수 있대 사다하다? 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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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하다는 뭐지? 캐나다였 카나다 그쵸 그쵸 카나다 진짜? 사다하다가 내 옷을 틀어봤는데 아 아 삼회하다 아 사다하로 아 아 프로포즈 얘기하고 있어 나도 진짜 최악의 프로포즈였는데 최악의 프로즈 나 프로포즈 하는데 무슨 개가 계속 지졌어 진짜 개가 프로포즈 할 때? 넌 넌 똑똑 똥지림? 1회에서 내가 1회에서 내가 보낸 개가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이술이 안 돼서 개밖에 못 보냈어 랄랄라 랄랄라 랄라 헬로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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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진전을 이뤘어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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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이제 쪽지 두 개 얻었죠 두 개 남았거든요 여기는 보스가 없네? 와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 스노우볼? 응 형 우리가 한 대가 스노우볼인지 몰랐어요 설마?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나왔는데 스노우볼이었어요? 그 북풍 아저씨가 크게 나왔었잖아요 스노우볼 밖에서 아니 근데 스노우볼 안에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북풍 아저씨가 안으로 든 거잖아요 그쵸 뭘 그쵸야? 난 몰랐다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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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으로 생각했나봐 너무 익숙해서 흐흫 고기동이라고 해서 고기동인 줄 알았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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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쪽 흐흫 이건 자석이 없는데도 뽀뽀쪽을 했던 시절이죠 흐흫 흐흫 흐흐흐 흐흐흐 흐흫 흑 흑 흑 사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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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업 몇 교시까지 있는거죠? 이제! 4교시! 생활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루! 기다려주세요! 패션! 패션! 응... 아직은 연결이 없는데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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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션! 노래는 참 좋았어 연곡이지 최고였지 노래는 좋았어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 왜냐면 예능감, 노래, 춤 다 돼 이건 다가! 이만큼 우리의وں 다 돼 넌察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다고 나는 알 그럼 내가 결혼한 시간에 전혀 모르겨내는 사건 구리! 지금 시작해! 깜짝! 패션! 와아... 호우이이이ㅅ 오어어어어어어어 와우 봐봐! 내 가을듬! 내 가을듬! 모든 것들이 생겨버렸어! 아니 코지, 너의 가을듬! 병원의 무서운 점은 우릴 노리는 곤충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뼈기도 고기동인데? 형 집 앞에 이렇게 되어있잖아 진짜? 뼈기! 무단거미가 나올텐데? 우리 집 앞에 무단거미 엄청 많은데? 쌈바벌레 그게 뭐야? 내가 만들었지? 쌈바벌레가 또 올해는 없더라고 손을 이용해! 너는 곧 이해할 수 있어! 내 손! 사실상 고기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 어? 열정 열정 와! 좋은 생각이야 서로 지지해주는 거야? 응 우리의 장비가 예초기에요? 뭐에요? 저는 뭐 풀을 가르고 형은 풀을 만들고 그래서 나는 가르고 아 잠깐만 나 이거였어 그 갈고리 땡기는 거 이렇게 어, 그럼 내가 긁어 그러면은 저 한번 긁어보세요 아, 근디리시구나 네 근디리시구나 얘 이거 병풍인겁니다 오, 나는 원딜이구요 형은 개구리 개구리 우리 조합 좋다 어까릿 저거 한번 터뜨려 볼까요? 어깐 어깐 와우 해헤 파격감 좋다 해헤헤 이거 뭐죠? 꽝 물 뿌리기 내가 무릎까지 뿌릴 수가 있어 물 뿌려봐 물 뿌려봐 물 뿌려봐 화분에 와아 바로? 여기에서 내가 당기면? 아 꽝꽝꽝 꽝 누르면? 뭐야 뭐야 케디? 케디? 내가 민들레가 됐어 어 민들레가 됐을 때 날아가는 건가봐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그 나는 여기로 가고 형 꺼를 내가 타 아 아 아니 나 그냥 넘어가는 건가 보다 나는 어 내가 땡길 수가 있어 아 내려주는 거구나 아 이렇게 내려주는 거구나 야 어디서 나오는 건데 정수리에서 나오고 있어 이게 징그럽네 진짜 숲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저 어 저 능력은 계속 나와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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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티모드 이거 뭐죠? 이거 물 한번 불러보시래요? 선인장 같은데? 여기서 꽝치면 오오오오 미친 선인장 인간댐 와아 이거 부시샘 잘못 조준한거죠? 아니요 그럼 유도해야겠다 계속 나와 오샘 오샘 이거 그냥 가야되는건가? 응 계속 나옴 어디로 가냐면 저기 계단있네 나 에너지가 왜 나오지? 이거 부술수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 형 뭐 상호 없어요? 쌩호재경? 네네 금딜러 조칠수없어? 얘네 조지는데 계속 나옴 어 저 반응치고 있구나 또 뭐있어 여기 여기 아 이거 기관총이잖아 형 어떻게 넘어간? 응? 반대쪽은 선인장 그건데 선인장 타고 오샘 이거 조지는거는 그냥 아닌거죠? 네 어차피 계속 나오죠 문을 부숴보세요 문 문? 저 내 앞에 있는 문 이거 문 안부서짐? 저거? 부서지잖아 에? 부서졌어? 응 음 좋았네 파격이 좋구나 아 다잡아야되는거래 아 뭐 계속 나오는데 왜 왜 왜 왜 왜 수임배 수임배 수임배네 자 여기는 여기도 물주면 또 이게 밟으면 상호작용 패턴이 간단합니다 오 입을 기르는게 뭐죠 늘려 아 아 아 아 아 눌려서 아 아 아 아 저 뚫어줘야될거 같은데 저 문을 형이 꽃으로 꽃으로 저 가시덤불을 지나가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면 입 입 기르기는 뭐야 입 기르기 입을 기르면 밟을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그럼 입을 길러요 입을 기르셈 아니 저 건너가야지 이제 아예 옆으로 가던가 오른쪽으로 가던가 입을 길러봐요 조금만요 조금만요 방향을 잘 잡을게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 가.. 가.. 가거나 아무튼 위로 넘어가던가 뭐 어 입 기르기는 뭐요? 잎을 기르면 이제 건너오실 수가 있는데 한번밖에 안되는거요? 아닌데 지금 중간중간에 눌러봐봐요 입 기르기를 됐어 그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해주면 되는거 아냐 타.. 타서 타서 하는거다 처음부터 타서 하시는거야 잠깐만 내가 탁 탈 수 있게 어 올라오세요 잠깐만 어 아까 에 간다 잠깐만 오케이 다시 잠깐 간다 응 그니까 이걸 잎을 계속 중간중간에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 이게 깨 어 아 완전히 해 함 아 완전히 했어 네 네 오 아 내가 너무 2단점프 안해도 되겠다 형이 너무 서윗하게 깔아줌 내가 그냥 거의 뱀의 길처럼 깔아줌 그냥 이렇게 통통만 아이고 아 죄송 통통만 해도 되게끔 좀 애매해 여긴 좀 멀어 여긴 멀어 좀 애매해 뭔가 아 아 아 이런 계단 있어 한발로 가기에는 좁고 두발로 가기에는 멀어 이건 두개 이거 한개 한개 아 이거 한개만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못해서 그래 어 맞아 그치 이거 패드 쓰면 할 수 있나 죄송 죄송 형 진짜 키보드해요 그 패드는 잘하는 사람이 쓰는 거 흠 나는 못 건너가요 내가 꽃이 된 거라서 옆으로 가요 내가 이거 부셔줄게 부셔줄게 저걸 내가 부셔줄게 잠깐만 저걸 아 내가 매달려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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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가 아 아니면 여기 올라가는 건가 내가 매달려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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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데 불 쓰는게 대놓고 있는데 안 좋네 얘가 아 근데 내가 어떻게 지나가죠 저기를 촉수로 지나가나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형이 형이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건너오다가 촉수를 쏘나 여기를 내가 이제 넘어갈 수가 있지 그쵸 내가 저기를 건너가서 부서주는 것 같은데 위에 있잖아요 줄 그거 하나 잡고 그 다음 줄은 어딨죠 거기서 어디로 이어지죠 다음 줄이 없음 다음 줄이 없다? 아 나 완전 이해했다 저 구멍으로 이 꽃을 다시 보내주는 거야 이 네 뱀의 꽃 오오 뱀꽃 간다 뱀꽃 갑니다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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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꽃 가운데로 에임을 잘해야 돼 에임을 잘하고 아 이렇게 키보드 쓰려니까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어디 계시죠? 잎을 기르면서 가겠습니다 잎을 하면서 이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턴 턴 오른쪽 턴 턴 턴 저 있는데로 턴 꺾어야죠 꺾어야죠 후진 후진 여기서 꺾어야 돼 아니 그니까 거쳐서 오면은 제가 타고 알아서 저기로 가잖아요 기억자로 가시란 얘기죠 이렇게 오란 얘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하나 피고 하나 피고 하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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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끝에서 하면 안되겠다 한 한 요정도 더 안자라 이게 끝이야 할 수 있을까? 아 저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죄송 아 내가 잘못했어 오케이 더이상 안자라요? 아 그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2단 점프 아 됐다 어 감사감사 그러면은 나는 다시 돌아가면은 그거를 이제 아니 후비셔야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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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를 칼로 후비셔야죠 요런거 그럼 내가 갈 길이 생길거야 음 맞네 그럼 형이 저거 타고 오고 타고 오고 여기서 그거 하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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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여기가 어디다 뭐를 해 이렇게 해결할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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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죄송 좀 넓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파리? 이파리 너무 촘촘한 이파리 계속 제한이 있나? 그건 아니죠? 그건 모르겠어 아까 막혔다는 게 그냥 식물 길이인지 뭔진 모르겠어 잠깐만요 나 방향을 다시 해볼게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응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넘어갈 수 있게 저거 부숴주면 되겠다 게이 게이 어 게이 어? 나 뭐가 생겼어 내 장기인 로프 액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내가 땡겨볼게 먹어라 쳐먹어라 이거 맞아? 오우 지진 이..리를 들으셨는데? 자 자 see that? 고음 보스를 한번 해야해 보스를 한번 할때 됐어 할 때 됐어 할 때 됐어 싸워 이 자식아 싸워 이 자식아 나 뭐 상호작용 있었는데 제가 머지통 내밀었을 때 내가 바이버리로 못내려가게 잡을 수가 있어 아 오케이 아 형이 잡으면 되는 거야 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그때 조지는 거 같은데 내려오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근젠도 조져야 될 거 같은데 잡으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조지고 조지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 아 나 계속 죽어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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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뱉는 거를 너무 맞아 왜케 맞지? 저걸로? 이기 빛이 나는데 아아아아아아 나와 잡았어! 조져! 어딨어 어딨어 아아아아아아 이거 진짜 어깨다 어깨 아우 잡고 맞어 흐헣 잡았어! 조져! 아아아아아아 verse 뭐 하아아아 나 오늘 말리지 말어 아 저 가시도 있어 저 지나간 길 오ares 부하들도 좀 잡으면서 가세요 부하들도 잡을 수 있는거야 부하들은 무빙으로 피할 수 있어 도전!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오늘 말리지 말아 부하들을 왜 안잡지 도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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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 아 진짜 이거 어깨다 어깨 돌아가면서 죽으면 무 무한생명 메탈슬러그야 참고로 이것도 원트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과총물을 고려하나 이거 이거 어 조져 조져 터뜨려야돼 업가아이 뭐죠? 어 어 어 어 그 그린하우도 흥행이 하하 저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시체 흠 그린하우스 흠 흠 쟤가 제 처음 심은 꽃이실에 조이가 왜 저렇게 됐어? 식물 갤러였어 처음 심은 저 꽃만 했어 키우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소잇 코디 소잇 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꽃도 귀 다 뜯어버려야 된대 채팅창 봐 아기 바짝 올랐어 지금 자 가볼까요 세계 신규로도 갱신해보죠 일로 올라가 볼까요? 어? 뭐야 미니게임 같다 미니게임이 있어 소잇 비스트 무트 꺼 비키기 시작한다고 왜 미니게임이 있는지 하하! 깜짝이야. 띄요요요요po 또 넣여넣을 안하면 못가네? 보중 좀 싸주세요 지리지리지리 지려보여 이건 또 뭐야 거미들을 괴롭혀 저 자식이 저 자식 내가 방패 뺏어버릴게 자! 방패 가라가라가라가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잡고 있을게 저 빼 아아아아아아아아 그 옆에 있는 애들도 잡힐 수 있는거야 방패 잡고있어 방패 아아아아 아우 와라라라라라 아리떼라라라라 아리떼라라라라라라 아리떼라라라라 큰해 Perd 답답하냐 내가 쏜다 잘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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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같은かった 붙잡을 써요 가나! 가나! 가나!klich! 아, 피하고 쒀하고 aside 가나! 가나! mane дети! 아아아아아 accessible 오카 더 필요하니? 형! 형 근처에 있는 걸 어떻게 제가 해줘요? 형 거는 알아서 처리해야지 붙잡는 동안 내가 때려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있어 다 해달래 내가 알아서 있어 키보드 써요 그리고 그럼 두 개 다 할 수 있어 어? 거미다 스파이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코티, 이리 와, 이리 와 얘 이제 타고 다니나? 어? 약간 그것처럼? 공각기동대처럼? 형 스피드론 1시간 38분이래요 그럼 우리가 2등인가? 어 근데 1시간 38분 그건 헥스인 것 같은데 맞이 안 되겠는데 2등 동영상만 1시간 20분인데 스킵한 건 아니겠지? 스킵하면, 그럼 왜 해? 그럼 게임에 한 게 아니지 스피드론을 한 거지 스피드론을 한 거지 그냥 스피드론을 한 거지 그냥 스피드론을 한 거지 아, 그냥 스피드론을 한 거지 아, 그냥 스피드론을 한 거지 아, 저거 알겠어 아, 이거 이거 고마워, 코티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서윗코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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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왜 안타? 형 그거 같다 에이 참 형 그거 같애 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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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잖아 나, 나 동키호트 나, 나 동키호트 아, 너 좋은 거 같아 내가 다른 쪽에 도와드릴 수 있어? 오케이 내가 봐야 해 어? 날 어떻게 올려주지? 바람을 또 불 수 있어요? 이거 민들레 한 다음에 날 더 올려줄 수 있어? 조금 낮은데? 어, 여기서 해, 어 해줄 수가 있네 거미가 있으면은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 거미가 너무 그 끈끈이가 좋아서 여기 물을 다 주면 어떻게 되죠? 형 이제 하셈 바람있어 아, 저기 바람 나오는구나 오까이 재밌네, 재미있어 아, 좋다 오까 cheap 거미 개빠름 거미 개빠름 calling 어, 또 나왔어 형도 나오네 어? 어? 바로 뽜뽀 쪽 아 이렇게 서윗해질 수 있는데 코디한 퀴티한텐 왜 그랬어요 썹쏠라디스 나 이제 질러지 아님 이제 드라군이 거멘진 거멘진 썹쏠라디스 니쏠라이 거미줄 쏠 수 있냐 지익 위아래가 바뀌어 그리고 막혀 막히면은 또 위에다가 쏴 벽에다 쏴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되는데 지금 어? 우리 어디로 가야되? 우리 일로 옆으로 옆으로 가도되 아 이렇게 옆으로 가도되 아 이 거미기때문에 위아래가 없구나 미쳤네 이게 곤충의 곤충의 마음으로 봐야되지 인간의 마음을 버려 겹눈으로 봐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에서 찍 아래찍 옆찍 오른쪽찍 왼쪽찍 어 이거 뭐지 이거? 빨간 Dreams 찌이이이이 아 일로 가도 돼 일로 가도 돼 여기만이 길이 아니야 어 여기만이 길이야 저는 지금까지 거미줄이 이건 줄 알았어요 위에다 붙여서 날아가야지 쏘는게 뭐지? 형 쏘는게 뭐야? 아 나 패들이라서 아 나 여기서 방금 뭐 나왔는데? 여기다 역전 되었어 세개가 오! 큐디! 이 카드가 도착해 아 잠깐 불쌌 이즈이 역전 세개 가라가라 가라 뭐지? 패드로로 하세요 패드로 되게 쉬워 이건 진짜 패드로 하면 쉬워 아아 형 왱클임 왱클 아니 키보드가 훨씬 편해 어? 막혔네? 미쳤어 어 됐다 아주 강한 스파이더 아주 강한 아주 강한 아아 스파이더 없었구나 근데 넌 너무 웃겨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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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게임성같은거 신경안쓰고 하는분들은 뭐 1시간 반에 뭐 하시겠지만은 저희같은 게임성도 챙기면서 또 이제 스피드런을 해야되기 때문에 왜이렇게 붙어? 아 거의구나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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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거미 거미는 물 싫어해 거미는 물 싫어합니다 거미줄 다 그 그거 하거든요 졌거든요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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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 급할수록 돌아가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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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라졌어 우리 애틋해졌어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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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거미가 거미가 가고 싶지 않아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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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미쳤다 저그쉐 내가 이거 하면 형이가 굴려지는 거 같은데 저거 잠만 자 암부털 다시 다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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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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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붙을 수 있나 어디? 나? 아 붙을 수 있나 잠깐만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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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대 고맙다는 말은 평생 안하다고 자 뭐 좀 깔려주세요 어 범이주는다 크으 아 거미 치재기 없다 어 어 얘는 사나와 보인다 아 브라운 위도우야 브라운 위도우 아 엄마한테 왔어 아 그러면 은혜가 봐야죠 이 부모의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거지 아내가 남편을 죽여버린대 하하하 아 짝짓기하구요 그래서 과부 거미 어 그래서 블랙 위도우야 어 고마워 코티 가자 고마워 날씨 이리와 우리 음 이리와 잡았어! 조져! 가아아아아아악 나 공중조져 공중에서도 함 나 잡아 조져 아아아아아아악 쉐이키들 공중에서도 함 나 잡아 조져 쉐이키들 조져 아아 아아 다시 잡을게 도자! 아 어디갔어 뭐꾸나 어 왕을 잡아야되네 왕을 대제 쿠툰같은 애 쿠툰 퐈 히 하아 앗 아 아 하아 내가 잡은거 드릴게 도전! 악! 내가 맞으면 에임이 또 풀려서 로빙은 좀 함수해야지 잡으면 내가 죽어 내려오면 없어 내릴게 허! 내렸어! 아아아아아아악 가잇 하나잡았다 하나잡았다 도전! 아아아악 죽어 형이 내리면 나 없어 으잇 아아아악 너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가락가락 가락 또 있어 좀있어 자 성게알 초밥 어떻게 놓고가? 어 뭐야 이거 형 아까 했던거 아 잘 쏜다 잘 쏜다 고고고 이제 갑시다 형 갑시다 料 sådan 자 어깨 땅속이네요. 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 오오에 이거 나 쥐야 뭐야 더 더... 두더지 어우 나 패드 떨려 패드가 마악 떨렸어 지금 그래 어 이거 키보드 하세요 색issant 났는데 이게 패드가 키보드만 쓰면은 호들갑 안 되려도 되잖아 아니야 이게 다 게임 디자이너가 계산다고 하네 우와 또 떨려 우와 패드가 막 떨려 이번엔 일부라는거 봐 지네 죽은거 껍데기로 들어감 은근히 잔인할테니까 이거 아 지네 허물이구나 지네 내장 다 베껴놔가지고 순대처럼 지네 순대인줄 알았네 평생 뭘 보고 다니시는거에요? 두더지구나 두더지 잡는 기계 우리나라 시골에서 개발하신 발명가분이 있는 대박이더라 잘잡음? 제가 저 조그만 애가 아 그래? 저 조그만 애가 엄청 많이 먹음 하루 종일 먹음 이게 저게 그거임 뭐야 이게 아 내가 잠자는 두더지를 깨운거 같애 사망? 아 조용히 아 조용히 가자고 그랬구나 이름 사망 엔딩 아 죄송합니다 잠입 아니 게다가 나는 나는 물 뿌렸어 물이 더 심해 사실 잠깐만 잠깐만 소리를 내면 안되거든? 착지하는 소리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물을 왜 뿌리는데 아 한번 궁금해서 뿌려야되나 뿌려야되나 물은 좋은거잖아 아 이제 만져나 알았어 아 나도 만져나 알았어 앉아서 가면되요 B를 누르고 앉아서 가야되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내가 밟았다 저긴 또 밟으면 안돼 낙엽은 밟으면 안돼 낙엽은 밟으면 안돼 완전 알았어 두더지가 많이 먹잖아요? 네 먹을 걸 많이 먹 먹느라 땅을 파면서 돌아댕기면 에너지를 또 소모함 그래서 또 많이 먹어야 됨 그면 또 먹으려면 움직여야됨 그면 또 먹으려면 움직여야됨 한 마리가 아니야 계속 있어 여기 잠깐 주메일 주메일리도 있고 그면 또 먹고싸고 어려운데 이거? 이거 어려운데? 아아 아아 정리했어 여기가 꺼내자 에이삼 난 통과한거 같은데 더 있나 헐 아 여기 닌자점프구나 헉 헉 두더지 자는거봐 코골면서 자는거봐 두더지 어? 미친 귀여움이잖아 이거 봐봐 이거 어? 더지들 두더지 귀엽기네 어? 여기 왜 이렇게 다 풀어놨어? 엔진오일까지 있네? 다고 모두가 엔진오일까지 아 게이지가 없었는데 왜 일어나지? 어깨다 어깨 됐다 아 어깨 됐네 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어깨가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니 게이지가 없었는데 한 명만 하면 되죠 한 명만 하면 되지 뭐 그레스맨 됨 그레스맨 아 이렇게 지켜주는거야 나를 형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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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이 아니야 내 화면 보셈 내 화면 그거야 그거 그거 뭐야 딜리 슈트 같은거야 아이 번 아이 번 아이 번 아 형 뭐해 빨리 와 빨리빨리 걸어 아니 내 화면을 보라니까 내 화면을 맞춰서 가야지 아 진짜 돌겠네 키보드 쓰라니까 야 자 올라가세요 왼쪽 아잠잠잠잠잠 어디로 가야되지 아이 나는 이 속도가 최고고 그레스는 빨라테니까 아 그레스가 빨라? 고까아잇 자 갑니다 고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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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스 좋다 이 형도 좋아? 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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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짝깐짝 깐짝깐짝하는 때는 또 키보드가 좋아요 화면을 안 봐 이 형이 지금 올라갈 수 있나? 내가 또 올라갈 수는 없는데 형이 그냥 지나가야지 여기를 두더지 아래로 두더지 아래로 그냥 지나가 버리셈 형 그랬음 이게 된다고? 나한테 와야 됨 이게 된다고? 어? 쟤 왜저래? 내가 화면을 보면서 가라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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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왔다 그지? 오줌 깔길 수 있겠어? 형 형 형 돌아오세 맞자 내 화면 보라니까 오줌 깔길 수 있겠어 왜이렇게 급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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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재미저래 잔버릇 보소 아 손なん 다 간다 마지막 유흡 콜라 이거 처음으로 네 uesta 근처로 가가지고 띠엉 한거 같애 아 튕겨져 나갔는데? 띠엉 하면서 그 와중에 칼로 썰었대 칼로 썰은게 굴러서 부딪힌거 아냐? 요거는 나를 위로 해주고 저거 버섯으로 해서 뒤로 아 나를 보라니까 내 화면을 보세요 내 화면 니 화면을 보면서 하면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 그라스가 가는 방향으로 됐다 그거는 키보드를 쓰면 해결이 돼요 오줌 깔기세요 오 조심조심 너무 깔기면 안돼 천천히 깔기요 이거 억지로 억지로 봐줬다 두더지 선생님이 두더지 선생님이 어 두더지 선생님이 착지지점에 가있을게 그럼 어 맞아 가있어 가있어 아 좋다 좋다 가있는거 좋다 이 악물고자 내 저 세명 세마리 여기 올 수 있겠어? 아 추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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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핰 아핰핰 억지로 자는 척하는거 봐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저러고 있었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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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두더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한번 불러야겠네 어 이거 구경 한번 해 구경 한번 해 이 두더지 어휴 어휴 여기 어떻게 지나가요? 여기 돌아가는 데가 있어? 뭐야 왜 지랄해 흐흐흫 고고고 고고 아 여기 사이 여기 사이길 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커요게 생겼지? 콧김 조심하고 콧김 조심하고 응 저거 봐 저 두더지 봐 아 옛날에 이 이 일삼 야수 두더지 있었는데 사나운 두더지 여기 제 허리 들었을 때 지나가야 된다 빠르게 아 그러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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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고고고 어 풀밭에서는 굴러 구르든 말든 뭐 상관이 없네 이거 풀밭은 뭐 점프해도 상관없나보들 아 그럼 내 속도를 맞출 수 있지 형 가셈 알아서 가셈 그라스맨 이끼에서 나갈 수 있어야지 아아 깼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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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공중 콤보 야쏘 공중 놈 배트 Sonic 배트 DIY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굳어진 핸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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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종하는거야 형 조종하는거야 인게임이야 이거 나 이거 데모인줄 알았어 나도 나도 점프도 할 수 있어 아아아아아아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어깨 어깨를 이용해 형 어깨를 이용해 형 저 죽었을땐 형이 살아있어야죠 우아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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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케이 어깨 그리고 어깨 형 형 죽어있는 동안 내가 살고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두더지 두마리 할수있다 할수있다 반죽물을 고려하라 살아있어 살아있어 내가 이제 살았어 아 나 갇혔다 형 형이 형이 이제 형이 형이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아 키보드 쓰라니까 어디가 아 어디가 형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교대 교대 오케이 이제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빨리! 야 이거 이틀에 깬 사람 별로 없을텐데 아 아니다 다 막혔는데 사뱅이 막혔는디 여기가 여기가 문젠데 같이 하면 될거 같은데 하나 둘 셋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디 와우 어 어 토토로에서 이런 장면 본거 같은데 토토로 토토로 그럼 맞아 토토로에 있었어 형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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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 꽝 진짜 악마다 악마야 악마 악마 진짜 악마 큐티 죽이듯이 죽여 큐티 죽이듯이 한번 죽인거 두번은 못 죽이겠어? 형 내가 내가 버틴 내가 버틴 야 이거 이거 인사이 인사이드랑 비슷하다 좀 연출이 와 어 더지 더지 아 돌아가래 돌아가래 아 저쪽 뽀뽀쪽을 노려야되네 뽀뽀쪽 여기서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돌아가야돼 돌아가야돼 그래서 아래로 가야돼 여기서 안돼 하고 돌아가 아니지 맞는거 같은데 이거? 아 맞네 나는 벽에 깨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건줄 알았어 아 그런 컨트롤 요구하지 않아 이 게임 오와우 야 두더지가 무슨 뭐 연대 연대 단위로 있어 연춘이 두더지 연대 병력이야 나 이런 연춘은 거의 막 콜오브듀티 이런 데서 본거 같은데 크 미쳤다 콜오브듀티 어 개구리 안장까지 타 뭐가 있어 개구리 샥들 택시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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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승차거부 야 요즘엔 잘 오더라 거기는 거기는 안가 잊지 택시기사님이 꼭 한 마디씩 하셔 여긴 겨울에 어떻게 가요? 이래 올라오시면 클라이보이 우윽 엑 헉 너 콜라이보이 공용 클라이보이 아까 말 알려주신 것처럼 앞에서 들릴듯 말듯하게 말하네요 허리가 안 좋아서 랩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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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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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적응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점프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적응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끝이야 형 나 또 낌 지진 다섯 개구리가 물에 약하네 와우 어 개구리 사원이 있어요 이거 뭐지? 그 크라고아 크라고아 상황 개골 망설이지 말고 아이고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면 죽어 망설이지 말고 점프 내 능력을 믿고 점프 점프력을 믿어 점프력을 믿어 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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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연꽃들이 폭포 폭포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깨골 당황하지 않고 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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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남았는데 왜 크라고아 크라고아 깨골 크라고아 크라고아 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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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만 깨끗해구나 저기만 깨끗해 저기만 깨끗해 저기만 깨끗해지면 가..가고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 힘을 합쳐야돼 2단 점프인가? 형 힘을 합친다는게 뭔얘기지? 아니지 여기서 넘어가는거지 이렇게 넘어가는거지 한명이 밟아요 한명이 밟아 형이 밟아요 야 저..저기 넘어가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가면 만 Spy 깨이에게 깨이에에icides 난? 밟으면 하나씩 생기는거요? 야 음 rad 깨이 깨에에에겈 깨에에이 Alabama 그런거요? 난리에게 깨에에겈 아 깨에에겄 잘 했는데 깨에에이 Arrow 윌 그appa cried 그튼 완전 bosses 마신다 마신다 깨골 깨골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빰빠밤 깨골이 있어냐 빰빠밤 빰빠밤 에이 빰빠밤 빰빠밤 뭐하는거 있는데 뭐야 이거 오염 돼가지고 내릴 수도 있네 형 이거 뭐임? 아 이거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야돼 간축물을 고려하라 고려하라 고려기뿐 오케이 너는 뭐지? 너는 어디있어 너는 어디있어 어깨 앞으로 갖다주네 나를 여기서는 뭐 더 할수없나 카샘 어? 아니아니 앞에 가면 죽어 왜요? 아 독이랑? 덕개쓰 여기다 어깨 또 또 또 해줘 옆에꺼 계속 깔겨줘 지나가면서 계속 깔겨줘 또 깔겨줘 옆에꺼 어 나 죽었어 거기서 죽는다고? 아 이게 안전하지 않아? 한총물을 고려하라 그 왼쪽 왼쪽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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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음꺼 거기서 쉬고 계시고 어깨 아잇 반복 쉬고 계시고 쉬고 계시고 쉬고 계시고 쉬고 계시고 쉬고 계시고 어깨 아 아 내리자고 오! 아 자 도지러 오세요 도지러 오세요 개구리 나 개구리 타려면 나 여기로 들어가야되는데 어? 옛날 옛날 거기로 그런가? 나 여기 통로로 들어가야됨 나 개구리 없음 거기 못 열어요? 물 거기 밀펴봐 아 근데 물인 다른 물임 나 내가 저 위로 가는건가보다 아닌가? 이게 된다고? 어? 가지는데? 근데 이거 가줌 가짐 고생 호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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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오 아 아오 아오 형이 위에서 뭐 하는거 없어요? 어? 미친 미친 행성 뭐지? 나 안타는데? 어 타고 올라와 없다 됐다 됐다 기다리면 온다 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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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쑤! 저리에게 돈! 형 야쑤 어떻게 알음? 야쑤는 알아요 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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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니까 막 꼬집혀 무궁아 무궁아 우리나라꽃 삼천리강산에 우리나라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꽃 삼천리강산에 우리나라꽃 mana ола 다음 appar 다음에 wurf pobre 하는 worsh 눈 북 보 이 자기가 이상한 Us 망설여자 형이 형이 별명 군 바였잖아요 버섯 wish 어 나 뭐 떴는데? 저 위에? 그러니까요. 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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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Erfahrung BangUNSz Range 형 옆에 변화를 보자 변화 아! 그냥 무지성으로 깔기는게 아니야 자 이거 갈겼을때 어떻게 됐는지 자 왼쪽부터 해야되네 아 얘가 잎사귀가 서 그저 왼쪽부터 갈겨야 겠죠 왼쪽부터 갈겨주세요 그니까 이거 키보드로 하면은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여기.. 가운데꺼 깔겨주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좀 뒤로가 뒤로가서 오른쪽꺼 깔겨주세요 싹! 쓰리.. 쓰리 타입 다 할 수 있는 갈기는 시스템을 만드는거야 내가 알겠습니다 잠깐만 오른쪽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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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힐링 Kleins 또 이거도 잘 disputes 자 키보드 그냥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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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스트리머 1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스피드런 1위 아우 보라색 하지만 피는 달지 않아 왜냐 어깨이기 때문에 어 여기 뭐 표시있다 표시 안 돼 보낼 생각이 없어 형 그럼 여기서 뭔가 해야돼 형 어 여기다 어 왜요 뭐 이게 뭐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도 못가져 이거 물을 물을 줘 물도 안될거 같아 갈기고 봐 여기 들어가 에이메이 오오 지금 죽을거 같은데 안죽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여기 그냥 별사탕 먹는 기분이야 어 여기다 물좀 줘봐 물주는거 없는데 이거를 아 이거를 다 치우고 물을 주는거네 이 보라색 이 썩은걸 걷어내고 어떻게 걷어내 스읍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는 위에 있는 나무를 떨어뜨려서 여기를 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 물을 뿌려보세요 바닥에 아니 바닥에 여기 오염된 지역에 아 맞네 아아 아아아아 맞네 맞네 아 저기 정화 좀 시켜주세요 정화 어? 나도 나도 정화 맞네 맞네 오오 오오 나 이런거 본거 같은데 형 왜 그렇게 됨 아 아 뭐야 뭐야 야 조접 방패 잡았어 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잡았어 조접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죽였어 야 내씨 헤치원단 헤치원단 어 이거... 그거잖아 스..사크랩트에 나오는데? 아 더 큰거 이거 하이브네 완전 하이브야 오버마인드 아프네 이거 알로에 아니에요? 미국 가니까 알로에가 이렇더라 약간 좀 무섭게? 미국 알로에 좀 무서워 졸라맛 없게 생긴 야 저 삽 타고 올라가는 거 좀 억지다 그죠? 어? 여기 저기 바이오스 바이오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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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아 그쪽부터 정화할까? 정화 꽝 정화 도망가 이게 왜 안 죽어 근데? 정화 됐는데? 하나 더 해야 돼서 그런 거야? 다른 쪽에서? 응 오까이 자 테라포밍하러 갑시다 또 와? 어 도망가야지 정화 아 도망간대 도망간대 내가 설마 또 오염시키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정화시켜 놓은 거? 좀 피곤한데 저기도 물리치고 와야되나? 다 하셨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다 됐다 아아 더 혼나고 싶은 모양이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중부양 공중부양 저 폐기 저 폐기 저 폐기 그.. 어 뭐가 더 있어? 아 이걸 부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니 그.. 아니 이거 우리가 꽃을 다 피우면은 쟤네가 알아서 저거 버려지는 건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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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해야 돼 저기도 해야 돼 반대로 가야되나? 응 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청소까지 해야돼 정화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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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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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아아 alweb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못 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까이! 쑤어? 오오 알로에 없어졌어 쑤어? 끝! 마지막으로 가볼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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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스 깨스 깨스! 깨스 깨스! 오우.. 척속 쪼오오오이 원안을 많이 샀어 청소기한테도 사고 어? 어둠땅 개잖아 코티야! 내가 기억나요? 갇혔어 이제 식물로 나와 저그 여왕이네 캐리건이네 토마토 토마토로 어떻게 하는데? 아 내가 형 터트리는거 터트려 내가 형을 가까이서 터트려 나이 터트려 나이 나이 터트리라고 나이 나이 터트리라고 나이 안 돼 안 돼 안 돼 보라색 수액 씻어달래 씻어달래 아 씻어줄게 씻어줄게 잠깐만 데미 들어가고 있는거야 왕한테 왕한테? 형 갈라지고 있는데 점점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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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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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염된 부위를 내가 내리면 니가 조제해야 된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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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뻥! 치료해준다고 화났다 소이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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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카 아아아아아아아 뭐죠? 뭘 해야될까요 이제? 아 뒤따라가지고 이제 피하기 피하기 타땅탱 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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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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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땅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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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 원래 얼굴도 감자 같았는데 이거다 이거 여기 땅을 청소해줘 밖이 계속 꽝! 꽝! 꽝꽝! 간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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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자 시크가 티마트 뭐하자 시크가 바닥 청소 바닥 청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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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개쎄네 바닥 청소 바닥 청소 바닥이 있으면 느려 그럼 데미지 안되고 왔다! 가봤다 감자 개쎄 허타이르 허타이르 꽝! 허타이르 또또또 내가 또 안에서 조질께요 내 팔 내린다 저 팔 조져야되요 오케이 오케이 팔 잘라버려 팔 잘라버려 잘라버리래 조이 살아 어? 사랑하는데 어? 지켜 지켜 지켜줘야될거 아니에요 아니 감지치기 이런거 사랑해서 하는거에요 치료해야지 치료 잘라버리래 다 그냥 큐티한텐 왜그랬지 에이씨 에이씨가 왜케 길어어 아 뭐야 뭐야 계속하는거에요? 이거 역이용하는건가 어떻게? 아 이 위에 이 위에가 쓰윽 뭔데? 피하기 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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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쌍 아이씨 피하기 아 나 이거 키보드 불리하는데 이거 여기다 아 쉽네 대각선 대각선 이거 대각선이 좀 불리하고 가위본데도 피하면 돼 쉽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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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흑한? 아 형 어깨시스템 어깨시스템 이용해 어깨 어깨시스템이요? 그동안 그동안은 내가 버텨 즉 아 까지 가만 안둬 이자식 에이 에라아잇 이번엔 뭐야 뭐에요? 라임이야? 최종형 템 어 형! 형 지나간거 지나간게 좀 이상함 초록색이 있음 정화 좀 해줘 정화! 꽝! 꽝! 세방이야 세방 간다아악 꽝! 왼쪽부터 간다아악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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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와 주스될 뻔 칠스 패스 불쩍 또 들어가서 내부에서 조진단 삼고초렛 삼국제도 이런게 있었죠 가바 야아아 대가리좀 잘라줄래? 자 대가리 내려간다? 아 대가리에 뭐가 하나 있네 도움이 좀 짜라줄래? 도움이 좀 짜라줄래?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소리에게 돈 도움이 좀 짜라줄래? 아아아아 뚝배기 터틀렀어 뚝배기 죽었어 그리고 아냐 아니죠 아니죠 죽은게 아니죠 인간의 개념에선 죽은거지만 자연으로 돌아갔어 그럼요 아 살았어 조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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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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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고마워 고마워 아 나 계속 지금 생각하는건데 이거 말해도 될까요? 분위기 낄까봐 말을 계속 안하고 참고 있었는데 네! 어... 아내가 최실당님 닮았어요 최실당님이요? 최강원님 최강원 캐스터 기억납니다 예전에 히오스같이 했었죠 아 계속... 저번부터 말할까말까... 쟤... 쟤 있다 쟤 그... 어? 문어랑 다 있네 아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이 하나씩 변하고 있구나 큐티만 없네 저 오리도 타고 대포쌌잖아 저 건너가는거 8, 7 뭐 저것도 캐스터 으아악 레터 비즈 누우메어 3 아 나 하우 파이인드 요우부스 인 라이프 하 캐스팅 다 다 다 다 다 다 Was gody 스파셜 아 열정 다음에 뭐죠? 나 자신? 열정 다음에 사랑의 누나 아니었나? 쩝쩝 쩝쩝 갈마 이제 오우 오랄만의 집안이야 처음 한 대 같은데 아닌가 큐티 아 큐티 고쳐주기인가 보다 큐티 고쳐주기 그치 그 고쳐주고 끝나야지 가방은 뭐죠? 하이틀 단말기가 생겼어 청소기 고쳐주고 청소기도 고쳐줘야 돼 청소기 불쌍해 공구함이랑 부탄 넣고 터뜨렸잖아 멘에 안지 않아 오 네 해 이 레스키에서 가야 해 저 그 레코드 플레이어 아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아 음공을 하면 튕기는 건가? 심벌즈로 뭐 같이 해주는 건가? 아 노래를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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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 되게 클럽 뒤, 뒤같다 저렇게 생긴 박스는 뭐 규격이에요? 음.. 괜찮을까요? 어 나 죽었어 오.. 심벌즈가 정말 많음 이 밑에 뭐있나? 궁금하다 아 궁금해서 간거야? 와우 캡틴 아메리카다 캡틴 아메리카 잘라버릴 수가 있어 조준 조준 나는 그거 음공 풍룡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쿵푸어슬에 나오는 그 주인아줌마 오 찾아후 끊어버릴 수 있는 거 아 근데 누르고 있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야 여긴 뭘까요? 이거는 불 들어오는거는 밟으면 불 들어오는 것만 밟아야겠지 생현이? 어 할 수 있어요 노래를 노래를 올릴 수 있다고? 올려줘 올려줘 노래를 계속해야되는건가? 그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쌤 근데 노래가 와우 노래가 제 노래 보세요 이게 한계가 있음 이렇게 아 하지마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돼 그렇게 가자 가자 딸러 갈게요 갑니다 자 준비됐죠? 여기서부터 합니다 암 레디 암 레디 고 Xing 없 아 아 끝 끝났지 뭐 나는 철퉁이 이거 뭐 상호작용이 있어 날려가.. 형 날라가.. 날리는거 아니야? 아 스피커 위에 쓸게 와우 20번 콜목대장이라네 헝 쓱쓱 text 이 스테이지는 내가 주인공이네 안의 어떤 그런 취미를 charge 되찾아 주는 그렇죠 취미가 있는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점프할게 같이 들어오 Sarah 이게 남편의 취미는 정원 꾸미기 오오 critically 어떻게 bzw 네 에? 뭐라고요? 어우 나 도와줘 왜 죽는거죠? 왜 죽냐면은 너무 쎄서 남편의 취미는 아까 했고 이거는 이제 아내 취미 여기서 뭐 하나 불러줘야 되나봐 아 제가 바로 해야되나봐 바로 죄송 죄송 바로감 범 범 와아아아아아 루슈 코디 버튼 뭐있어 어디있어 아 여기서 내가 방패로 던져야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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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요 고 방심하고 있었거든 방심하지마 코디 공우 소 어까이 어? 동전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건가? 팀힛 아 Ment의 위에 올라가면 통통튀는거 아니야? 트otype 우리 병원에 도착했다고 생각해보았어 아직도 가능할까? 아 너너너너너너 다 드세요 300원 어 같이 들어왔어 어 노래 좋은데? 어? 어? 아 Wan Grandpa 어? 형 뒤에 보샘 어딨어요 계단쪽으로 가야되요? 어 거기 계단쪽으로 가쌤 뛰고 매달리쌤 그리고 저 계단쪽으로 가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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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위로 오셈 아까 왔던데 아니야 여기? 뛰셈 아 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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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해 쫀쩍이 있으면 되는데 너무 급해 지금 왜그런줄 알아요? 형은 이걸 못하는걸 쪽팔려해서 그래요 그니까 성급한거에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거지 왜 쪽팔려해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닌가요 그쵸? 어 대쉬 잠깐만 일로 그냥 올라갔다 쩍! 쩍! 앗! 안죽었어 이씨 그냥 계단.. 계단 가시고 그냥 천천히 하면 돼 그리고 키보드를 하셔야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아 안다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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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뚜뚜뚜뚜 아니 여기서 점프점프해서 넘어가면 되는거 아냐? 응 앟아 아..알알았어요 알았어 죄송 나 완전 알았어 이제 이걸 왜 못해 점프 점프 대시 아니야 이걸 왜 못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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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눈 한 번 해 날라갈 준비 됐어요? 와우 뭐와뭐와 어 안테나가 달렸대 이건 이용해서 어 여기서 네 목소리가 이어져서 나오거든 내가 여기서 아 제가 말하면 이렇게 터뜨릴 수 있네? 이거 어디다 놔야 될까?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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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다 둬야 되지 이걸? 저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형이? 점프해서? 점프력이 약해져요 아 옆으로 돌아갈 수 없나? 안되나? 일이 없는데? 그럼 저거를 진공관 옆에다 놔볼까? 터트려볼까 여기? 아 좋다 아 됐네 맞네 맞네 진공관 터트린구나? 이렇게 터트려 꽝 아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건 안 터져요? 노란색? 아 터진다 다 다 박살낼 수 있어 계속 소리 질러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다 박살내네? 귀한 거 같은데 이거 괜찮나? 나 좀 더 줘 나 좀 더 줘 나 좀 더 줘 나는 꿀물을 마셔야겠네 이 지랄아 관심 없어 어떻게 되든 다 보이는데 이거? 답도 안 나오게 부숴놨네 빈 물이겠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쵸? 아 볼륨을 졸라 올린 다음에 이걸로 운파로 기록하는 건가? 괜찮아요 이 놈을 열어봅시다 내 놈을 열어봅시다 아 저거를 저 위에다 올려놔야겠나 보다 일단 나 완전 이해함 이거를 이 마이크 앞에 놓는 거야 해 그게 그래서 증폭시켜 그치 그 다음에 형 근데 아까 옆에 빨간데 나 놓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가만히 있어봐 나 그럼 못 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다 놓는 거 같아요 맞겠죠? 해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볼륨 좀 올리고요 볼륨을 높여요 모두 가스 그립 그립 Uh 아 오랜만이야 이건 노래가 있으니까 확실히 신명은 안 해 아주 좋았어! 이제 우리 여기서 떠나갈 수 있어! 아직도 안 돼! 계속 가고있어! 아직도 마이크와 라이크와 라이크가 잊어! 워후! 고소할게! 먼저 가래, 코티? 너 둘이 안 돼 와아 아직 멀었는데 이 부부? 먼저가 방패로 막을 수가 있어? 레이디 퍼스트 형이 먼저 막으면서 아 좋다 좋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코디 방패 든든하구만 뿜 아 이쪽으로 가서 하면은 보라색으로 가면 보라색으로 가고 아 알파벳이 있어 어 이게 색깔별로 밀어짐 아 근데 밀어서 뭘 하는거죠 우리가? 밀하우스 오잉? 오잉? 아 이거 움직여서 가는거네 자 잠깐만 내가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가야돼 근데 같이 가야되는거 아니야? 나만 타? 내가 이거 외쳐주려면 형이 방패 막으면서 가줘야돼 에 B에 B 반대로 가야돼 왜? 아 그니까 B쪽으로 가고싶다고? 전진을 해야죠 전진 B쪽으로 가야되면 D를 해야돼 왜요? 아 추진력이구나 내가 봤을때는 저거 방패 막으면서 가는거에요 아 저기로? 그래요 오른쪽길인가보다 그럼 자 A B 야 방패 막고있었는데? 왜그러지? 다시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레이저가 저기서 나오자 어 저기 어 막았었는데 아 됐다 됐다 그리고 D D D D O A 어 그 다음에 D 계속 그 다음에 C 아 너무 가까운데 무서운데? 잠깐만 B 한번 B 한번 됐다 그 다음에 C 아 됐다 그 다음에 C 잠깐만 잠깐만 C 한번 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C 한번 더 D C 그 다음에 C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가기 가야돼 B B B 아 이게 아니 아 이게 아니구 잠깐만요 그리고 B B 그리고 그리고 C C 잠깐만 다 온건데? 다 온거였다 아까 저기가 다 온거였다 C 아 돌아가는거구나 어 A A 다시 A A 너무 세게 맞으면 안되나? 각..각도 아냐 각도? 됐어 됐어 나 이제 완전 안왔어 아시죠 어 이거가? D D D D로 쭉 갑시다 여기서 이제 A 아 왜 죽어 여기서? 나 각도 맞추고 이렇게 방패 들고 있었는데? 오래 있으면 안되고 그냥 옆에 가운데 말고 거기 말고 A나 C 위치해 있어야 되는거 같은데? A나 C 그냥 쏙 지나가게? 근데 이게 방패는 정면으로 막아야되는거에요? 이게 방패는 정면으로 막아야되는거에요? 이게 방패는 비껴야지 더 잘 막히는거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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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됐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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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해줄게요 넘어가셈 이거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니야? 어 점프하면 되는거 가자 가자 나이! 나이! 저이! 저이! 나이! 저이! 저이! 다왔네? 좀만 더 됐다 저이! 너! 그! 아! 아! 케이! 케이! 어디? 어? 버스? 버스 같은데? 막판 보스는 저 북풍 찢었으면 좋겠다 막판 보스 그리고 해방대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것 같고 뮤지션과 같은 것 같고 기억나요? 하아! 감사합니다 코히! 저는 뮤지션을 봤어! 이제! 히야! 가고 싶어! 체스 노래를 듣고 싶어해 서로 몰랐어 왜냐면 이제 아내가 명창이야 명창이래 첫 번째야? 어허 아! 체스 아 체스 하는게 미니게임 있었나보다 아까 괜히 있었던게 아니네 그런 것들은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나보다 난 믿음 오 오 헤이! 이여 피아노이 맞나요? 네 아직 음악이 있었나봐 희에이 아 바이오닌타고 올라오면 되는거 같은데요?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다는거 여기 뭐있다! 리코더있다! 리코더? 저 건너갈게요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돼 넣어봐 아 저기 올라가서 저 증기로 지금 가야되나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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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옵니다 여기 오시면 되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왼쪽으로 오 가아이 하! 아 왜 죽은거야 지금? 저 기공파 숨어야되는거 같은데? 기공파 나오면 어떻게 숨어? 방패로 막을 수 있나 혹시? 어 방패로 막아지는 건가 보다 뒤에 숨어 고! 고! 간거야? 아니 뭐야 지금 아니 뭐야 지금 안보여요? 시작하는거를 됐다 됐다 이펙트가 어 미치 이펙트가 안나와 됐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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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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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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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깨 어깨 야아 멋있다 아 든든하다 든든하다 아 야물딱지다 아 든든하다 한번 더 피하고 아 든든해 아 저기 아 저기 이중점프 하면 시간 안다 아 한번만 해야돼 아 아 나 앞에 못했어 형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바로 감 잠깐만 어깨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피하고 여서 어깨 든든 어깨 든든 어깨 어깨 한번만 든든 어깨 든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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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보다 떨어질 뻔 아 아 여기는 금관악기야 이거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아 한번 부르겠습니다 헝 아 하음 뭐 이런겁니다 건너갈 수 있겠어요 아 진짜 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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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 오케이 어깨 뭐야 이중점프 이중점프 아 그거 땡긴거요? 어 이제 계속 나오는거 같은데 그냥 계속 열어놨어 그 점프점프 대시를 하셔야 되는데 왜 species 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우유 you 아 ислorn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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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걸 맡아 줘! 하! 다른걸 맡아줘! 하! 그 어깨에 대사가 있었어 저 빨간 파이프 홀어 가 나 아냐? 성당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번판 보스입니다. 너무 풍성하면 이제 익숙이 뭐라고 해야하지 소중함을 몰라 하품이나 해 그쵸 전주 메뉴 ts 어? 새로운 능력이다 로켓티어네요 나 비행 잘합니다 목표가 어디죠? 이런 나라의 엄마야 네 네 거기 처음 왔던데 여기 다 먹어야되는거야? 목표는 여깁니다 아 이거 이게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아 이거를 하나씩 하는건가봐 저거 불이 들어오네 이렇게 그래서 수집을 시키는거네 다 건드리면 되네 알겠습니다. 더 흘러내려 무슨 흘러내려? 끊어내려 다 음표 보내는거에요? 그런거 같은데? 그죠? 맞는거겠죠? 저긴 다 모임 저쪽 하나 안모임 이쪽 이쪽 하나 없어 아 여깄다 저쪽 하나 오케스트라 다쳤어 노래를 못해 귀도 막았어 얘네는 귓꾹다셔 이거 막았네 진짜 3M으로 막았어 3M으로 이거는 어떻게 저거 피해서 비행하는거야? 열쇠 어딨는데? 열쇠 어딨는데? 여기에요? 열쇠? 이거 잡아야되는거야? 부딪혀가지고? 아 코디 열쇠를 찾아 뭐 이러는데? 저 어딨는지? 열쇠 어딨지? 열쇠 어딨는지? 다른데 있나? 악마가 몇마리 안남았어 얘네 다 잡으면 되나? 열쇠가 어딨어? 저..저도 안보여 찾아가야돼 애들이 막 죽어받고 있구나 여깄네 우리 아 열쇠를 막 던지고 아 황금색 저 꼬리? 어어 금색 꼬리 있는 애가 잡고있어 얘들 조져야돼 어딨어 어딨어 여깄다 어딨어 어딨어요? 저한테있어 저한테 아 키있었어? 응 아 하나 더 있어야돼 하나 더 있어야돼 어딨어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절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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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어 내가 잡은거 같은데? 어 오쌤 그거 잡아야죠 에? 아니 그니까 형 따라감 열쇠가 열쇠를 따라오는거야 내가 짓는게 아니야? 응 어 까아잇 그럼 다 구했네요 그리고 악마까지 일망 일망타진해가지고 네 그거에요 퍼펙트 클리어 그렇네요 이거 업적이죠? 응 뭐야 이거 무서워 무섭다고 날라가는거 봐 포즈 봐 이제 지휘자 구하나 아 반대쪽 오케스트라 구하나 보다 여기 이제 보통 그리고 어 어 현악기 구해야돼 현악기 그리고 이제 이 메이가 노래를 부를거야 그죠 쟤네 그 앞에서 반대쪽으로 갑시다 반대쪽으로 갑시다 반대쪽으로 갑시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워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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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오, 그래? 그냥 웃고 있어, 미군의 오기지? 우리 한 번 더 가져오는 거야 로디! 이 오기야, 이 오기야! 미안해, 오기야! 이 오기야! 여기, 이 오기야! 이 오기야, 이 오기야! 근데 그 열쇠 밑에 있다는 거에요? 아 그니까 비구듬을.. 비를 맞으면 보인다는 거야? 비를 맞으면 안개가 사라져서 그런 거 아냐? 아 꽝 때려봐 때렸음? 어 이 그룹들은 이 그룹을 숨겼어? 어디서 죽은 거야? 때리면 뭐 없죠? 아 이게 구름이 밀림 밀림 내가 밀고 형이 때려보셈? 나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에임을 하고 달려들면 안 맞아 피해서 가는데 일부러? 아 그래? 건물은 역할이 분담이 되어있는 거 아냐? 내가 이게 밀면서 찾는 거 같은데? 아래로 막 밀고 내가 막 이는 밀들이 더 깨끗할게 내가 더 깨끗할게 이 밀들이 더 깨끗할게 이 밀들이 더 깨끗할게 이게 더 깨끗할게 이 밀들이 더 깨끗할게 이렇게 미는건가? 이렇게 미는건가? 얘 비가 내리게 할라면 얘 비가 내리게 할라면 아까 아까 아 방패를 던져야지 던지래 방패? 방패? 방패를 던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배치를 하고 형이 응 자 공중에서 던질 수 있는지 몰랐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옮겨가면서 어? 아 요렇게 밑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있겠지 어 여깄다 이거 아냐? 하나 찾음? 아 일단 침 만드셈 일단 침 만드셈 진짜 잔인하다 어? 거기다가 깠죠 집단 나왔어? 글자 바닥이 깨끗한데 이제 거의 자 cure 이제 뭐 이런게 보인 어? 이거 뭐야? 어? 철 적 아! 나 뺏겼다 아! 나 뺏겼다 나 뺏겼다 나 뺏겼다 어? 아 반대로? 여기 밑에 여기 약간 이동 이렇게? 네 됐다 됐다 여기 있네 여기가 악마 나오게 하면 돼 아아이 아 어딨어? 아 나 악마한테 뺏겼어 퀴디치야 퀴디치 잡았어 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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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겼죠? 네 뺏겼어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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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어떤건가 어 여기 이거 미니게임있다 미니게임있다 어 이거 성문선언문 읽고 그런거같은데?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런게 억지나? 내가 그루벌벌벌으로라도 하나곡을 가지고 틀렸다면 안전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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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거같아 결혼식 한번 더 하는거같아 기념으로? 오, 멜딩 사진 찍어주세요 최고! 좋은 job! pair already ready only thing missing is audience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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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n audience 히히야! do you want the last therapy show? Hey, that's black man No, it's therapy Now more! Get an audience! You got it, book 히야 히야 둘이 많이 친해졌어 지금 켄따기야? 뭐야 이거? 저거 뭐임? 어? 켄따기 아니야? 맞아? 켄따기야? 죄송합니다. 마이너들 아이들? 아뇨 우리는 그냥 작은... 크다 그래 그래 놔둬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른들 어른들 아 아니 우리 집에서 놀아줬어 다들 말하는거야 요요요 예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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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고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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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관에서 하킹 박사를 찾아주세요 하킹 박사 친구는 프리패스지 그리스도 안전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질어질하다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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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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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것도 알 것 같다 나 어디가 나 어디가 네 어디가 아우 나 어디가 너 상받을려고 무지개까지 넣었잖아 아아아아악 아 형 심실났어요? 아 진짜 빨라 이거 어 좀 어려운데 이거? 헐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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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안 밟아 어 안 밟았는데 죽었어 야아 밟아 이거 안 밟아 안 밟고 안전하게 가고 속도감 느끼고 싶어? 밟아 매달려 날아가 점프 대쉬 날아가 해애 아 도착한 듯? 색칠하면서 색칠하면서 색칠 구멍을 점프점프 대쉬 하아 좋아요 상 받으려고 바라칸데 상 받으려고 바라칸데 뭐야 이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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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와와와와 야이C 야이 형 거의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키보드 쓰세요 아니 에임이 바깥으로 삐져나오잖아 마우스로 하면은 이게 한손으로 아예 에임을 잡으니까 편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걸로 에임을 잡으니까 미세 컨트롤이 돼야돼서 넣었죠 아이고 하아 이건 뭐지? 아아아 칠려 어? 어? 아 이렇게 응 여기는 저기 음악으로 해줘야겠는데 아 제가 없어서 안 돼요 지금 예 하아 퐁 이렇게 어 어떻게 가셨죠? 다시 제가 해줘야돼 잠깐만 지금이야 지금이야 하아 나는 이쪽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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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다 이거 진짜 어깨다 하하하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형이 부활할 때 도착 어 깨시스템 어 깨시스템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 초등학생도 깰 수 있게끔 응? 이거 어떻게 해야돼? 여기? 그냥 지금 여기는 망치로 망치로 아이 그 방패로 막 패보셈 끊어보셈 끊어보셈 패를 어떻게 끊어 그리고 표시가 나와요 끊을 수 끊을 수 끊을 수 누르기 어때 어 누르기네 누르기 형 아 이거네 갈라지네 갈라지네 벌어지네 요르 퐁 어어 까아 이 깨진거 있으니까 조심 깨진거있으니까 조심 까 라가라가 이거 깨진거 있으니까 조심 까 라가라가 빠르 이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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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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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옥에서 지옥에서 돌아온다 으아 오까이 아 어디갔어 나오셔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너 거기있고 어 오케이 빠켓모드 빠켓모드였어 일트 일트 성공 와 둘이 이제 정말 위험한 너브라킹 근데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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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들으시나요? 정말 즐거워 흠 띠э 띠 replett 띠 그리고 띠 띠 axe 실 gdzie 여기서 이제 노래를 하겠지 그쵸? 노래를 한번 해야 돼 하긴 해야돼 이제 딱 아주 좋은 작곡 그 어? 한 노래가 딱 하나 오리지널 송이 하나 딱 나오면 너무 좋지 오! 컴온, 글로스틱스! 에이! 코디! 메이! 음악 좀 해봐! 댄스! 너는 댄스 floor를 떠나면 될 것 같아 그래, 진짜. 너는 좀 무서워해 아니, 아빠비! 알겠어! 내 힙의 기그를 보는거야? 오! 불을 끌어 오, 불을 끌어 오! 오! 내 움직임은 정말 좋은데! 이 줄을apor,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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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시청자들을 댄스 airports 음악을 음악을 하는거야 시청자 사진이 놓고 DJ, 베이비. DJ 스핀, 그 shit! 옳아, 이 DJ를 들어볼게 다들 댄스할게 어? 같이 뭘 하는거에요? 뭐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한 명이 올라가고 아 같이 뭐.. 내가 이쪽이구만 아 스크래치 할 수 있어 아 뭐 게이지가 차네? 나는 안 차고 아 사람이 막 몰려드네 지하자 ink 지하자 우리 수빈입이 잘 어울 passou позже Heart 1 X 2 Y 1 X 2 X E JUD 또 또 또 또 또 땅 왜 이렇게 놓치지? 뭐고 부려주고 나 봤어? 어몽어스 같은데? 아프다 봐서 현대사회 이 브랜드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이스. 수업. 어디까지 가요? 아... 우리 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만, бег이 왜요? 와...It's a... it's a hoverboard!. No way! I always wanted one of these things! 힛헤이 que 타권렛 지금 다시 발전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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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도넛이야 엄청 큰 도넛이야 악마도 있어 악마 우리 움직일 수 있는데? 악마가 아니고 형이였어 아까 그 악마인 줄 알았어 이 게임의 주제를 지금 끝까지 이 악물고 휴지하고 있어 아까 그 3M 귀막은 악마인 줄 알았어 저 2명 붙어있는 그 병따개가 있었는데 아 모인거죠 이제 이제 뭔가 마지막 어떤 피날레 공연인가? 하킹 박사는 물리치고 끝내야 되는데 그쵸 불소식으로 써야되는데 저거 불소식 근데 하킹 박사는 저 사람들 저 부부 인간으로 돌려주면 감당 안 될텐데 이제 우리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한테 왜 그래요 제비스 내가 하지 못할거야 형 완벽하지 않아 알겠어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버려둔 아 아 최강원 캐스터가 자꾸 보이네 노래해 야 이건 또 장르가 몇 개냐 뮤지컬이야 아 여기서 여기 딱 그 OST 진짜 창작으로 하나 딱 좋은 거 들어가면 진짜 대박인데 그 글라도스 노래처럼 약간 어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드림걸스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었다고 드림걸즈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굴러가는 건 안되네요 걸어가는 거 밖에 안되네요 비스트모드 안돼요? 비스트모드 안돼요 쪼그리기도 안돼요 이거 연출상 이게 비스트모드가 안되면 지금 이거 엔딩인데 이거 그치 마음으로 노래 그 계단 아냐아냐아냐 점프 점프도 경박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거기죠 옆으로 그렇죠 점프도 경박하네 아 이 카메라 워킹 봐라 미쳤다 코디는 이제 그걸 해주나보다 그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 형이 움직이죠 예 제가 지금 조정중이에요 아 이거 그 어웨이 아웃 마지막쯤 그 느낌이 난다 서로 반 주차하면서 이거를 바로 키면은 연기 지적을 받아요 여기서 한번 이쪽을 또 한번 이렇게 봐 그리고 켜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뻔한거 아니에요? 근데 뻔한 뻔해야돼 뻔해야돼 이런건 뻔해야돼 뻔할건 뻔해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연기해보세요 그쵸? 어떻게 움직일거야 약간 긴장해서 이렇게 긴장해서 아이쿠 뭐해 정신차려 너답지않아 이러는거지 괜찮아 간단한거야 그냥 노래 부르고 내려오는거야 오케이 할 수 있지 베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지 쿵 하고 연출봐라 이거 하 아하 어제 과음했나 하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오 지금 연기하는거 맞아 가자 가자 우성 웅성 웅성 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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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컴온, 메이. 너는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믿을 수 있어. 컴온. 우리가 이것만 계속 봐가지고 모르는데 저 원래 인형은 진짜 귀여워. 처음에 나올 때. 이거 인형을 하나 기념으로 갖고 싶네요. 피규어 나오면. 응. 쭈앙. 저거 교수대가. 교수대같이 생겼어. 아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사형수 기타에 있으면 딱 땡기면. 엄마의 턴테이블. 연출 봐라 미쳤다 이거. 엄마의 턴테이블. 일단 가사는 어떤 가사입니다. 아빠의 턴테이블. 엄마의 턴테이블. 엄마의 턴테이블. 엄마가 자신이 왔어요. 엄마가 인형이 왔는데, 아이가 너무. 성격도 너무 좋고 배려심도 좋고 그래가지고 좀 현실감이 없어 좀 약간 망라니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애가 너무 어른스러워 너무 어른스럽고 애가 마음이 안 좋고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조숙해져요 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이 돼 저 애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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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웠던 것이었어 고마워 이 패드가 배워두고 있어요. 힘 맞추는 순간에 패드 중독이 멈췄어. 알지? 힘을 빼고 있어요. 알지! 내가 봤을 때 2때문에 2때문에 쟤 살려놨네 하킹 박사 2내려고 하하 하하 야 저 CRT 봐 집도 옷도 모두 그대로야 선생님 더 때려주세요 같은 꿈을 꾸었어 로즈 코디 우리 잘생겼어 응 우리 돌아와 로즈가 어디있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제가 진짜 충신이었지 진짜 제가 어 음 충신이었어 인형일때는 정신 팔려가지고 안 읽었던 부분인데 아 아니구나 추가로 했구나 아니네 그거 맞네 아닌가 아니네 아직도 몰라 아이고 아니야 아니라고 어 으흐흐흐 아 너무 더는 그걸 웃긴다고 이리야 내가 럼 이리야 여 membership 잠시만 치많을 도로 오 personal 손오공 이쁘 하나 지구인들을 위해 쇠를 데리고 개왕성으로 개왕성으로 쇠를 데려간 손오공의 모습 같다 혼자 다 짊어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지 사랑해! 정말 미안해 내가 걱정하지 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로스, 사랑해, 너의 죄가 없지 우린 싸우고 그녀의 죄가 없지 저의 죄가 없지 그녀의 죄가 없지 그녀의 죄가 없지 네,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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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사랑해 항상 오케이 이리와 이리와 이걸 어디 찾았지? 학교에 찾았다 트레쉬 캔에 찾았다 하... 내가 잘 지냈어 이 차... 이 차... 이 차 거열형 시작합시다 이 차 거열형 하... 하... 가봅 뭐라도 하나는 찢어져야죠 부부 대신에 그치 오케이, 로스 너의 어머니가 아그레싱한 스크롤을 더블허 사이즈 그러면 뭐 생각할까? 어머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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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그 때문에 그녀의 죄가 싫어 하... 흠... 코디... 너는 완전히 이라셔널이었어 하지만 내가 말할게 너는 더 이해하잖아 된장 내가 졌다 어이 고티나 받으라고 어이 눈깔 눈깔 붙였네 저거 공구함 아... 진짜 박수가 나오네요 진짜 게임은 너무 잘 맞는게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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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고쳐줬네 고쳐줬어 반창고 붙인거 발... 발이랑 그... 여기 찢어진 데 해줬네 음... 야... 레벨 디자이너들 나옵니다 저분들 대단하시죠? 진짜 고기동도 있네 아... 장수협찬 고기동 호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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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닿는 곳에 엄마 아빠가 찢어버릴까봐 이게 투어를 암시하는거지 사실상 호박벌 딱 더 하킹 아... 좋다 조이 뭐 해가지고 다 있네 이거 진짜 극장이었으면 기짓박수 안방극장에서라도 치죠 안방극장에서라도 치죠 아 그니까요 진짜 어우 또 해냈네요 또 해냈어요 게임이란 정말 대단하네요 그건 그렇고 현실 안에게서 지금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있기 때문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지금 이텍스2를 고기동에서 찍게 될 것 같아가지고 말 그대로 게임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돌아오네요 인간으로 어... 그렇죠 또 이게 인생이고 많이 또 배웠습니다 이 게임에서 서로의 어떤 꿈을 또 존중해주고 그래서 아까 집중을 못하셨군요 아 그건 아닙니다 계속... 고기동인지 잘 모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부재중이 뭐가... 왔나봅니다 꼭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우 재밌었습니다 들어가시고 화면이 지금 완전 맛이 갔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재밌게 했고요 뭐 주음 작가님 가셨으니까 저만 좀 약간 뭐 평을 좀 더 하자면 뭐 잠깐만 뭐 우리가 이제 부부 욕을 좀 많이 많이 하긴 했잖아요 뭐 상황이 저런데 막 아직까지 막 서로 막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아... 부부 역시 저 이제 부부 역시 아... 그냥 이기적인 그냥 닝겐 닝겐이기 때문에 닝겐은 그냥 이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이겨내면서 뭐 다시 좀 좋게 뭐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좀 생각하고 다시 하는게 또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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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봤고 애가 좀 안쓰럽네요 보니까 너무 좀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막 이러니까 자꾸 자꾸 자기가 이해하는 이해하고 끝내려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 애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견디는 거에만 익숙해질까봐 그게 좀 약간 안타까웠다 뭐 그 정도 일단 뭐 게임 내부적으로 뭐 스토리를 떠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난 좀 약간 너무 풍성해서 좀 별로였어 이게 이런 느낌이야 마블 영화 너무 잘 만들었죠 마블 영화를 앉은 자리에서 그냥 계속 보는 거 있죠 챌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도 볼륨이라는 게 너무 넘치면 그쵸?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어... 성의가 너무 느껴지니까 이게 뭐 아 이 정도면 포만감을 느꼈는데도 계속 막 먹게 되는 그런 느낌? 아니 뭐 억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만들었는데 볼륨이 적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이걸 아예 한 반절 가량은 투로 뺐으면 어... 진짜 깔끔했을 것 같아 너무 정성도 많이 들었고 배경이며 뭐뭐 그냥 다 휙휙 바꿔놔가지고 그냥 무슨 뭐 아다치미츄루 작가님의 그 모든 스킬을 집대성한 H2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너무 다 하나에다 이렇게 몰빵을 한 게 아닌가 반절만 해도 충분히 고티 받고 정성이 많이 느껴지지만 너무 좀 많았다 이 정도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긴 8시간이면 딱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이 긴 거 있어요 분명히 뭐 40시간짜리 플레이타임 뭐 70시간짜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한 뭐 15시간 막 이런 시간이 완전 압축돼서 이제 된 거라 어... 좀... 이거 하는 것도 에너지거든 이게 그러겠다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물을 타가지고 길게 한 거랑은 좀 다르다 아... 그래서 나는 너무 재밌었고 보면서 계속 뭐 미니게임을 좀 많이 못하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 요소들 아... 너무 많이 막 퍼져가지고 좀... 뭐라...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소중함을 모르는 단계까지 되지 않나 하는 사람이 그니까 적당히 있으면은 좀 구석구석 볼텐데 너무 많으니까 막 안 보게 되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너무 퍼졌다 그니까 이게 마냥 퍼준다고 해서 막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느꼈어 진짜 작정하고 그냥 혜자가 뭔지 보여줘? 해가지고 뼈 없는 우장춘 박사님 빅피트 감사합니다 근데 2로 나오거나 DLC로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 한... 큐티? 큐티에서 끝내고 큐티에서 하고 아 내가 무슨 짓을 큐티 막 해가지고 애가 막 울고 있어 아 내가 무슨 짓을 아 미안하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 부부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한 다음에 DLC로 스테이지 하나하나가 좀 2개, 2개에서 3개 정도 더 추가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니까 같은 게임이지만 후원 감사합니다 큐티까지들에도 어 그거보다 볼륨 적은 게임 되게 많아 큐티까지만 하더라도 뭐야 다람쥐 나오지 큐티 그거 그 뭐지 장난감 왕국 나오지 장난감 왕국에서 게임 다 나오지 구슬로 해가지고 하는 거 나오지 밖에서 뭐 하는 거 나오지 공구로 해가지고 이거 나오지 망치로 치는 거 나오지 그래가지고 큐티까지만 해도 충분히 풍성하다 큐티까지 하고 3만원 그리고 DLC 나올 때마다 한 15,000원 그러면 이제 게임사도 돈도 벌고 그리고 하는 사람도 뭔가 하고 아 이게 심술이 아니고 왜 자꾸 심술 났대 명절에 할머니가 계속 먹으라고 주는 거 감사해서 계속 먹게 되는데 4배는 가득 차버린 느낌 심술 맞아요? 음 그냥 채팅 치는 사람이 심술 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전에도 느꼈는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느낀 감정하고 그냥 자꾸 일치가 안되면은 직성이 안 풀리나봐 그러면 왜 보냐? 방송 왜 봐? 정답 맞추기 들어갈 거면? 리뷰 왜 보고 방송 왜 봐? 나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잘 만들었고 했는데 볼륨 볼륨이 너무 많았다 많아서 오히려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다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살면서 한 게임 중에는 가장 최고의 정성이었어 물론 나는 이제 긴 거 안 해봤잖아 뭐 위처라던지 뭐 그런 거 있지 뭐 레드 리뎀션 뭐 그거 뭐 그런 거를 안 해봐서 그런데 내가 게임을 원치 안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해본 거 중에는 진짜 좀 많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어워치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영공조증보다 이게 명제인가요? 영걸전 같은 경우는 영걸전하고 이거를 이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친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가 영걸전 O It takes to X E86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가 영걸전 O It takes to X 이런 비교가 무의미에요 사실 그쵸 다 둘 다 재밌는거지